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건 의뢰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것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과 된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방부제 사용하라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말린 매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그 다음에 영양은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천과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 교수 한 2주 만에 만났는데 역시 강의 계속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좀 달라 보이네? 안경 썼네? 눈이 녹아내와서. 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네. 아, 그러면 2023년부터 이제 동택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반백년 넘게 달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아, 그 저 쇳덩어리도 반백년 쓰면 마모돼가지고 헐렁헐렁해지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요 근래에 이제 운동 살 좀 빼고 적신호 오니까 이제 운동 좀 한다 그러고 해보는데 안 돼. 아,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 아우 이 정도는 쫓아가서 얼마든지 탁구 치면서도 저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순발력 있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뿐이에요. 아, 큰일 나요. 연식은 이게 극복이 가능한 게 아니구나. 약간 늦출 수 있겠구나. 약간. 이제 염 교수도 드디어 이제 반백년을 살아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하여튼 뭐 저. 책을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저기 편집장을 해가지고. 아, 잠을 못 자니까 맛이 가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여러 몰. 근데 이제 저 건강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지지. 아, 이게 밤새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응, 옛날 같지 않아. 제가 듣게. 안 되더라고. 아, 이게 극복하는 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나이구나. 그래서 교수님 동안이시잖아요. 동 안 하고 동안인 거 하고 몸이 동, 저, 저. 젊은 거 하고는 좀 다른 거지. 젊으니까 동안이지. 오늘 보니까. 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우리 사회에 이거 문제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문제점이지 문제점이라면. 네. 그거 보셨죠? 이거 보도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으로 운영하는 놈이. 네. 클럽 운영에서 장사가 돈이 안 되나 보지? 안 되죠. 용업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네 클럽에다가 스와핑. 스와핑 그러니까 난교죠. 집단 난교. 네. 그룹 섹스라고. 그룹 섹스라고도 부르고. 이거 하는 손님들을 모집한다 해가지고 입장료가 자기네 클럽에 오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거기 이제 입장료 받고 강남구 신사동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입장료 내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무하거나 그냥 집단 성교. 난교죠. 난교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룹 섹스. 네. 그거를 이제 하도록 한 거예요. 참나 이게 세상 새끼 진짜. 소돔이에요. 소돔 이게. 소돔. 맞아. 일본에서 또 뭐 집단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 올리기도 하고 수백 명이. 별장에 걸렸잖아요. 거지 같은 문화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얘들 지금 문제는 업주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가능해요. 뭐로 될까요? 음행매개죄가 되거든요.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가 되고 그다음에 선량한 어떤 업장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당연히 또 뭐 식품위생법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음식점 허가를 주면서 식품위생법상 그 안에서 무슨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되는데 그거보다 여기서 큰 거는 이제 음행매개죠. 음행매개죄. 근데 이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하고 식품위생법을 끝까지 의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가요? 영업정진해지는 업장 그... 폐쇄까지 할 수 있는.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조항 자체가 그쪽에 존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얘들을 지금 이제 아마 클럽 업주 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자 했겠어요? 종업원 한 4명 되잖아요. 다섯 명을 아마 서울경찰청에서 적발해가지고 이거 구속수다도 아니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구속 송치. 우리나라 법칙에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김은미 부장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수사 중이라고 해요. 참 그러네. 참 이거 참 찜찜합니다. 찜찜해요. 여기 지금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몇 명 있었어요? 남자 14명 여자 12명 26명이 다 경찰이 갔을 때 거기서 본인들 생각에는 무슨 예술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있다 다 적발이 됐어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몰라 그래요. 남성 14명 여성 12명 26명. 그런데 이 사람들 처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맞아요.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처벌해요?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일본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가 있는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섰기 때문에 성행위 하는 거는 뭐 그거 처벌할 수 없잖아요. 돈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고 하면 성매매가 되지만 이거는 자기들끼리 돈을 내고 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 26명 남자 14명 여자 12명은 그래도 2명 모자라네 2명. 2명은 관전이었을 거예요. 관전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원래 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훈방 조치한 훈방도 아니야 뭐 죄가 안 되니까 그냥 보낸 거고 업장에 있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했는데 제가 이거 뭐지 논문 쓰려고 좀 자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스와핑 관련해서 네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한 10년 전에는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이제 입장은 남녀가 기본으로 한 커플로 들어가고요. 여자 혼자 단독으로 오는 경우 거의 없고 그러니까 2녀로 남는 남자 숫자는 이제 관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참 관전 네 그러니까 성관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장료만 내고 와서 이제 구경만 하는 거죠. 그거는 10에서 30만 원이면 10만 원 받는 놈이 관전 아니 관전도 비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똑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도 그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본 게 어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얘네 조건이 있어요. 뭐냐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이 없어야 되고 미성년자가 원칙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절대 벗겨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약쟁이는 절대 추이받 안 된다. 이게 걔네 상대 원칙이 있더라고요. 스와핑에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하나도 안 걸린 걸 보면 왜 그러냐면 어 수사하는 쪽에서 이 스와핑 같은 경우 너무 사회적으로 좀 크니까 일이 큰 거잖아요 사실은 큰 일이니까 일단 그 수사하는 쪽에서도 마약 또는 미성년자 섞여 있는지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이 있는지 또는 돈을 오고 왔는지 성매매까지 되겠죠. 이게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 버전인 거예요. 하나도 안 걸린 거예요 지금 얘네가 얘네들이 SNS 통해서 사람 모집했네요. 그렇게 하겠죠. 뭐 SNS 보니까 옛날에 저희때는 저희가 영국이 그때도 우리가 어렵게 풍속영업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억지로 적용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화가 슬금슬금 발붙이기 시작해서 만연화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전하기 때문에 맞지 않죠. 이런 넋빠진 일부의 종화되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아름아름 여기저기 조금 조금씩 있으면 그게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발바가지 튀는 요 많은 거 하나 벗겨도 아프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참 답답해요. 스와핑이라는 것 자체는 마누라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저기 사례자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이거 주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사례자 만나봤어요. 그때 방송국하고 같이 만나봤는데 얘기가 뭐냐면 부부는 절대 못 간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반적인 부부는 여기 갔다가 이혼이 이제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그 스와핑 하는 애들 있잖아. 극히 일부고 거의 다 불륜이나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있잖아요. 성관계만 하는 파트너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끼리 가는 거고 부부가 가는 거는 여기서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정 파탄까지 간대요. 상황이 됐잖아. 내가 이거 나오니 스와핑 관련해서 나오니까 현직에 있을 때 신고받았던 게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신고받아서 사건 처리했는데 골머리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내 되는 분이 왔어요. 자기는 싫은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자꾸 부부끼리 누구네 집 가서 스와핑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처벌해 달라고 하는데 처벌 조항이 있어야지. 없죠. 어? 처벌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아주머니가 거부하는데 남편이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따져볼 만합니다. 네. 그거는 처벌 조항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강요를 계속하고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 영유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슬기롭게 이혼하시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스와핑을 추구하는 그것도 제법 배운 지식인들이 그래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기 교수님 이게 저희 범죄학 같은 경우에 질문상으로 많이 나와요. 뭐냐면 범죄학 공부하는 대학원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하는 나쁜 행위 중에 처벌할 수 없는 행위 두 가지만 찾아라 그러면 거기다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는 나와요. 아니 교수님 하나 뭘까요? 수와핑이잖아 이건. 아니요. 수와핑 말고. 우리 아니까 하는 거. 일반적으로 자살을 처벌을 안 하잖아요. 아 자살 처벌은. 네. 뭐 분 빼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성관련 비행행위 중에 지금 여기 교수님 말씀 수와핑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법상으로 옛날 선사시대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처벌을 못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백날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이 바로 서두록 해야지만 정리가 되지. 이거 처벌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업장에서 손님을 단체로 모아가지고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비용을 받고 이런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뭐 사적으로 지들끼리 우리 한 세 부부 우리 두 부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뭐 달리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네.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거 지금 물고 같으세요. 어떻게 처벌해요. 음행매게 처벌을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저.. 유럽에서 그렇게 해요. 부부끼리라도 그건 안 된다 하는 거를 아예 조항을 만들어야죠. 업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온 사람을.. 아니 그럼 가정집에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가정집에서 제공하는 사람 처벌해야지. 그러면 그 조항을 법조항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카돌릭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가 이 스와핑되면 사회적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돈을 뭐 받고 이런 집단성 관계하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아 그거는 개인집이라도 가능해요. 또 이제 뭐.. 음행매게 처벌 돼요 그거는.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숙박업소 같은 데 제가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커플이 들어가는 건 저희 그러니까 1대1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숙박을 허용하는데 둘이 그러니까 네 명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붙여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음음음.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모텔에서도 그거가 자기들 이미지상도 안 좋고. 음. 음행매게 처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담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음행매게 라기보다도 장소 제공하니까. 장소 제공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이거라도 세게 처벌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얼마 내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부터 해결해야죠. 그거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음. 아 이거 지금 저 어제 요번 주에 저번 주에 아주 꽤 시끄러웠어요.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어떤 성문화도 형성시켜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건 법으로 다스릴 거라기보다는요. 어떤 큰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른들이 종교 지도자라든지 철학가라든지 이런 큰 어른들이 이런 윤리라든지 도덕관련과 관련돼서 좀 계속 코치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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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거 문제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자꾸 이런 뉴스 나오고 좀 답답해가지고. 아우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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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들 교육하다봐도 가끔 이 얘기 하셔요. 어. 아니. 쳐들어가면 막 뻘가벗고 여러 명이 뒹굴고 있대요. 고위가 없어가지고. 삭짐한 거야. 근데 실제로 부부예요. 가보면. 아니 부부도 있는데 이제 되게 막 웃긴데요. 그게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포르노 현장이냐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눈 두기가 뭐해서 천정 바라보면서 빨리 옷 입어요. 빨리. 천정 쳐다보면서. 눈은 어디다 못 떠가지고 형사들이. 이게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하나만 더 추가로 생각나게 말씀드리면. 음. 가정폭력법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아빠인데 딸을 공격을 했다던가. 남편인데도 부인도 성폭행이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한 가지 있으니까. 이제 부인을 대상으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강요하는 것도 가폭법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 그건 처벌할 수 있어요. 강요하는 건 처벌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구정을 만들어놔가지고. 스와핑의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교수님 그때 찾아온 그 산모님같이. 난 죽어도 싫은데. 남편이. 이거 억지로 꾸는 거 하면 처벌해야지. 이거 안 하면 이혼이다. 이런 사람들 많대요. 그러니까 다 이거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아. 할 얘기 아니지만. 지금 정신나간 것들이 있는 거에요. 정신나간 것들이 있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좀 씁쓸한 그거였고요. 지금. 이슈 두 번째 보니까. 아휴 이거는. 오빠 살려줘 애원하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네. 42만원을 들고 튄 남친. 이렇게 됐어요. 42만원을 들고 트어요. 네. 근데 요즘에. 나 이거 좀. 용어가 좀.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뭘까요. 요즘에 뭐. 툭하면 여친 남친에요. 아니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게. 여친 남친인가요. 음. 글쎄요.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네. 사귀는 사이면 사귀는 사이. 애인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당분. 며칠을 만나도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면 애인이 아닌가요. 그냥. 그냥 친구로 만나는. 요즘 용어가 트렌드가 바뀐 거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누군가요. 여사친 남사친 하는 바람. 애인 안 쓰더라고요. 연인도 안 쓰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문화가 생겨난 거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양단에서 딱 잘랐는데. 대신에 이제 또 더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동거커플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사실혼이라고 많이 불러요. 사실혼이잖아요. 매일 6개월 이상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붙고. 응. 어떤 건 좀 멀어. 교수님 말씀대로 좀 멀어지는 개념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애인이라고. 며칠을 사귀도. 어제 만나서. 네. 남녀가 만나서 사귀면. 그냥 애인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일단은 좀 벌려놓고. 그렇죠. 상황 봐서 간 보다가 아니면 말자는. 쉽게 해지자는 전제가 깔려있는 건가. 그쪽. 젊은 사람들 문화니까. 여기는 그렇게 써있어요. 46살 먹은 남자. 네. 남친. 네. 그다음에. 여성이 50세. 그러니까. 네 살 연상에 이제. 남녀 커플이 있는 거예요. 네. 커플이라고 할 수도 없네.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네. 응. 같이 이제. 월세하고. 생활비를 전부. 여자. 그 여자가. 오십 먹은 사람이 전부 다 책임을 이제. 지어야 되는 입장인가 봐. 네. 남자는. 틱틱 놀아봐 이게. 아마 이제. 여성은 그. 보도방. 뭐 노래방 같은데. 출장하는 거. 거기서 일한 거 같아요. 일당 뭐 하루에 한. 한 20여만 원 벌어오면. 요 놈이 수입관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빈대네 이거. 이게. 정말 남자 새끼로 태어나갖고 이 세상에. 빈대네. 여자 아이. 그 뭐. 그래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집에서 장방을 쉬면서. 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내가 나가서 벌어오는 거 다 좋습니다.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해갖고.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 남자가. 일해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불법적인 일이잖아. 보도방에 나가고. 하는 일은 뻔하잖아. 그 불법적인 일을 하는. 내 애인인데. 이럴테면. 그래. 내 여자친구라고 합시다. 내 여자친구를. 그 불법 보도방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 옆에 앉아갖고. 술 따러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 이른바고 얘기하는 수작. 술 마시고. 어울려주는 대가로. 가진 그. 모욕. 치욕 다 겪으면서. 벌어오는 그 돈을. 가져온 걸. 지가 받아서 관리한. 네. 이런 새끼가. 사내새끼라고. 저. 살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예. 살아왔던 것 같아. 예예. 그러니까. 여자도. 바보가 아니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고. 너는 돈 안 벌어오냐. 어. 생활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여자가. 찢어질 생각을 했나 보지. 아. 아.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갖다 준 거. 전부 모아진 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네. 42만 원 정도가 지금. 저. 남은 것 같은데. 생활비 하고. 네. 네. 사줘. 내가 버는 돈이니까.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이 새끼가 갑자기 흉기 꺼내들었어. 칼을.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이놈이 마구이 들른 거예요. 막 찔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오빠 살려줘. 이라고 이제 아마. 애원을 했는데도 찔러서 그냥 결국은. 사망. 그 여자분이 남자분 엄청 좋아했네. 어. 와.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빠라는 호칭이요. 그. 저기.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오빠라 부르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50이시고. 남자는 40. 네 살이나 그랬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면. 평상에도 오빠오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지만.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 사람한테 나는 밑에 사람이다. 이러고 자기가. 종속 관계요?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자기를. 나보다 어린 남자 만나면서. 저 사람 자존심은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오빠라는 호칭 쓴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이거.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칼로 찔러갖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휴대전화 케이스 여자 거기에 있던. 현금이 2만 7천 원 하고. 비상금인데. 생활비 이제 42만 원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네. 그 남은 돈 가지고 내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새끼부터 웃기는 거는. 범행하고 나서 5시간 지나갖고 경찰이 자수했어요. 왜 또 자수했을까. 이건 또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수하고 난 다음에 왜 죽였냐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응.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치. 우발적으로 살했다. 이 놈은 우발 더럽게 유행이야 이거. 지랄당한다 진짜. 어떤 때는 보면. 이거 진짜 우발이라는 용어. 사람 죽인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무슨 우발 계획 따져가지고. 형량이 DC가 너무 많이 되니까. 네. 이거 별 차이가. 이 방법은 그래요. 범죄학이라든지 수사상. 수사 이론상으로 우발과 계획은 분명히 나누긴 나눠야 돼요. 그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발 살인하고 계획 살인의 형량 차이를요. 갭을 아주 좁혀야 한다고 봐요. 그럼요. 두 배씩 차이나면 안 되죠. 네. 막 두 배 세 배 차이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갭이. 별반 차이 없어야 돼요. 네. 별반 차이 없어야 돼요. 구분 안 하대. 그러니까 이게 늘 죄짓 놈들은 오면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기영이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쁜 놈이네요. 이기영이는 지금 살인을 했다는 게 아니야. 전 여자친구를. 우발적으로 폭행해서 죽었기 때문에 상해치살하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신 못 찾게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저놈이. 선생님 그럼 이 돈하고 관계된 거니까 강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글쎄 이제 근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뭐 추후에 좀 따져볼 게 있더라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과장님이라도. 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더 따져봐야죠. 일단은 경찰에, 검찰도 이제 뭐 경찰에서 올라온 대로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를 하긴 했어요. 네. 양격차는 올렸네. 그럼 교수님 강도살인하고 살인하고 총량청이 맞나요? 전혀 달라죠. 강도살인하고 그냥 살인하고. 살인은 그냥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지만 강도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 아니면 그냥. 유기 자체가 없는 거죠.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아휴.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거짓말들 하고. 아. 유발적이라는 거 계속 주장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윤호 재판장이네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말하면 합의 안 했다. 네. 그러면서 징역 20년 때렸어요. 그다음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했다 했는데 참. 약하다. 글쎄 여전히 너무 쌉니다. 네. 그렇게 보면 너무 싸요 이거. 네. 돌아가신 부분이. 아휴. 답답하다 이것도. 그래서 아 이런 놈들도 있네 이거. 미친거죠. 이게 사람의 얘기. 사람 새끼야 이게. 아니 저기 이게 지금 1심이잖아요. 교수님. 네. 지원이니까. 근데 이건 아마 1심 이상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우리 사회 보면 DC를 해주면 해줬지. 338조 맞고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이런 것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계속 바뀌어 또 형량이 조금씩 미세해야 돼요. 아니 근데 형량은 지금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 상향돼야 돼요. 그 54년 당시 형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명을 60세 기준으로 봤거든요. 지금 80세 기준으로 수명이 20여 년 늘어났으면 형량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상응한 만큼 올려야죠. 네. 그거는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논의 자체가 없잖아요.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게 일단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는 교수님 이제 그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에요. 구독자분 열받아 주시니까 이 교정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가고요. 교정비용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문화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안 올라가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제가 미국 연쇄살인범들 보면 수사가 잘못돼서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이렇게 되지 다 종신형 내지는 막 그냥 못 나오는 형량으로 다 때리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미국은 범죄가 먼저 창건하다 보니까 교정비용에 대해서 사설교도소 있잖아.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럿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교도소 중교수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수천억이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돈이 나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쟤네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중적인 문화가 뭐가 있냐면 저 나쁜 놈들 왜 처벌 약하게 해요 이러면서 그 교도소 증설이나 교도관 숫자 증원은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교도관이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돈을 우리가 맸어요. 그 아까운 돈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형량 올리는데 왜? 때리면 뭐 하냐 이거 집어넣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설교도소 정도를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그것도 교수님 저기 여주에 하나 있잖아요. 준사설교도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 사설은 아니고. 그 이제 소망교도소라고 제가 가끔 가는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그 교도관에 뜯을 두신 분 중에 민영 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거나 명퇴하신 간부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항의가 많이 온대요. 왜 그 시설이 되게 좋잖아요. 민영이니까. 그리고 좀 약간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일반 교도관보다는. 뭐 거기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교도소가. 근데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주로 모범소 중에서 특히 A급 모범소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터치 안 해도 될 정도의 제조자들이 오는데. 어쨌든 죄진사랑 그렇게 편하게 해준다는 거 가지고 민원 제기하면 되게 많대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대를 하려도 그거를 이제 그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확대하려면 골치가 풍어라. 그 비난을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건 다른 맥락에서 봐야지.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에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첫째로 형량 올리는 데는 뚜드려. 이렇게 뗄 형량을 때려도 들어갈 교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화가 개선돼야지만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호사 집단의 자성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 입장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는데 독일은 형사사건을 개입하는 변호사가 많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면 형량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 깎아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교수님이 항상 비판하시잖아요. 이런 고무줄이 어딨냐고.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변호사가 개입을 해봐야 형량이 거의 안 깎이니까 1, 2년 상관이라 해야 돼.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맞는 얘기에요. 내가 항상 문제점으로 나온 게 무슨 죄를 지어야 하는지 10년 이하의 진력에 처한다. 그럼 10년 이하면 1년을 줘도 되고 6개월을 줘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좀 구간을 좀 촘촘하게 해 놔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아무리 붙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처럼 붙어 가지고 널널리 뛰어봐야 1, 2년 상관에 불과하면 그 정도 비용만 지불하면 되거든. 이거는 사무법칙 같은 거 있잖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주 그건 최상이잖아. 한때는 재벌을 위한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사무법칙이. 4년 때리면 집행유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때리고 5년 집행유예 내보내는 거야. 사무법칙이라고. 오직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법적인 후진국가를 표시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염 교수님 말씀하신 거 여주교도소 얘기하시는데 미국처럼요. 사설교도소를 만들어 놓고요. 극히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인출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이 노동해가지고 자비충당하는 형태로 끌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거.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에서 쟤네를 무슨 국가에서 노동을 시켜갖고 돈을 삥을 뜯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지쳐먹는 거 지쳐. 네. 제가 다시 말씀하니까 제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판사 숫자가 많은 데는 형량이 잘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 숫자가 적긴 적어요. 최근에 법조인이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검사 증원하는 건 반발이 많지만 판사 증원하는 건 찬성하는 쪽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판사가 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뇌판사도 있고 지역판사도 있고 연방판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판사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 숫자가 생각보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구관이나 행정판사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숫자가 늘어나면 상대방 눈치를 덜 번대요. 왜 눈치를 덜 보냐면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뭐 쟤가 저렇게 때려도 난 이대로 때릴게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 숫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선배가 1심에서 때린 걸 2심에서 이걸 내가 낮춰서 때린다 이게 좀 부담이 있대 심리적으로 일본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는 전 솔직히 증원하는 건 반대인데 판사 숫자 증원하는 건 찬성이거든요. 아니 판사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고 그러니까 집중 심리하라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다가 법정에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신문도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서류 심하면 안 되고요. 서류만 보고 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그건 저도 영 교수님 말씀에 백번통에 제가 오직하면 사설교도소 만들어 갖고 그 쌍놈 새끼들 그 지들끼리 좀 그렇지. 부담하면서 지쳐먹고 자는 거 부담시키라고 오직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사실 안 되는 얘기인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일정 부분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응. 되는 거지.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 저도 지금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상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답답해요 이거 이게 좀 전제 조건으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거 가고 이 이슈 요거 세 번째 거 보니까요. 이것도 세더라고요. 이거 세요. 이거 세요. 네. 아니 이게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지. 난 야 우리 사회가 가능해요. 이분이 아마 80년대 지방에 있는 한 의대에 입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62세니까 졸업도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뭐 알바도 하고 이러는 거고 이제 뭐 휴학했다 복학했다 막 거듭한 모양이에요. 10년 만에 받았답니다. 졸업장을 93년 2월달에 80년대에 들어가서 10년 만인 93년도 2월에 이제 의대 졸업장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의대 졸업해도 국가 의사 국가고시 있잖아요. 국가 그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의사 면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의대 졸업만 하고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이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글쎄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러면 그 시험을 안 봤을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방송국에서 여러 개가 인터뷰 와가지고 추적만 했어요 교수님. 응. 이게 지금 학교는 또 어디인지 안 나왔으니까 나는 어디인지 아는데요. 이건 안 나왔죠.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으니까요. 첫째는 제가 볼 때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복열 학생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복열? 네. 이건 그냥 그냥 근데 집안이 어려운데 의대를 복열로 어떻게 가? 그거 들어가서 망했을 수도 있는 거지. 입학 학교에서는 잘 살았다고 아 잘 살다가? 네. 왜 그럼 저희가 제가 복열 학생을 본 적이 있었고 제가 마지막 세대거든요. 아이고 담 싸주고 그랬어. 200m 정문에서부터 좌측으로 담을 200m 싸주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 교수님 복열만 좀 설명을 해 주셔요. 교수님 많이 보셨으니까 이게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공공연한 거고요. 시간제 등록 그게 법적으로 그게 뭐 하자가 있는 거 위법은 아니고요. 네. 그랬다며요. 학교의 어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이제 우리 때만 해도 학교마다 이제 재정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원 입학이죠. 그렇죠. 후원 입학이죠. 부정 입학은 아니고요. 부정 입학은 아니고 공공연한 거니까요. 네. 정식 입학은 아니고 자기 학교 측과 들어가는 학생 양 당사자 사이는 아는 거고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문에서 좌측으로 담을 뭐 뭐 몇 미터 높이로 얼마 사립대학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얼마까지 잠을 싸주는 조건 뭐 이런 거 등등 뭐 시설 뭐 저 뭐가 들어오는데 뭐를 해주는 조건 해서 돈은 많으나 그 학교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고 하면 보결이라는 형태로 대학에 입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의대를 그렇게 갔을 거라 같지는 않은데 의대도 있었어요. 그러냐면 이 사람 나이상으로 추정하면 80학번이나 79학번 사이거든요. 아 우리하고 얼추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9하고 798081이 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체 제안하지만 그때가 혼란기였잖아요. 교수님. 대통령 갑자기 사망하시고 민주화 한다고 그랬다가 뭐 전두환 대통령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때가 대학들이 통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보결이 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배들한테 듣기로도 그래서 보결로 들어왔다가 모르시니까 설명드렸는데 보결은 시간제로 등록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네. 등록을 했다가 그 100명의 정원 중에 한두 명이 뭐 사망하거나 다른 학교로 날라가 버리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기회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는 컴퓨터로 전산화 안 됐기 때문에 수기로 학적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학의 학적부에서 다 적더라고요. 적었는데 적는 과정에서 졸업할 때 이거를 최종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졸업하고 나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TO 숫자만 찬 것만 교육부에서 알지 이 명단까지는 모른대요. 누군가 있는지는 모른대요. 교육부에서 모른대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정상으로 죽으면 보결이 있는 친구는 학교를 어차피 1, 2, 3학년을 동기들하고 다 다니니까 같이 생겼습니까? 얹어가지고 그냥 졸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개 이름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많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적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 가능성이고요. 그럼 또 다른 가능성 보일 수 있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제 추정이에요. 교수님 병원 알바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 네. 의대생이라. 병원 알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휴가 가시거나 옛날에 개인의원이 많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병원이 8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들 간단한 처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약 처방해주고 그때 약도 다 병원에서 다 처방했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딴 알바라는 게 아니라 병원 알바를 선배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 맛을 봐가지고 이건 본인 주장일 뿐이에요. 뭐 집이 어렵다 안다 그렇지 자기 주장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알바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의사를 좀 우습게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네. 의대생인데도 이거 알바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이거 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 시스템으로는 하여튼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결국은 의사 행세를 하려니까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거 의료법 5조에 의해서 네. 이제 그걸 알으니까 자기 동기생 통해서 의사 면허증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카피해서 자기 사진 붙였나 보고 네. 위조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 장관이 발급하는 의사 면허증이니까 공문서 위조죠. 그다음에 위조한 공문서를 어디 갖다 제출했으면 위조 공문서 행사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허! 95년부터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종합병원 혹시 나도 진료받았나 모르겠어. 네. 1인 또는 2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7년간 우리나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활동을 한 겁니다. 생긴 병원이 60곳이래요. 아휴 많이 다녔네. 네? 아 이게 검찰이 압수한 거 보니까 허위 의사 면허증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반영하는 듯이 빛이 발해 있더라. 그렇게 오래된 거죠. 문제 없이요. 거기다가 어떤 소방소에서는 119 구급대 고문 위축장 도 있고 아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하긴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사무장 병원이나 정형외과 중에서도 추정을 해 본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라 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많이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원장님도 안 계셔요. 원장님이 고령이시라서 음.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의사는 배치를 해 놔야 되잖아요. 가끔 오니까. 정검장 오니까. 그렇죠. 실제 진료하는 사람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이 사람은 의사로 다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은 있는 거죠. 네. 의학적 지식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이 나이 때 또 아는 의사선생님들이 계셔서 여쭤봤거든요. 80, 79, 80 물어봤더니 거의 다 붙었대요. 의사시험을. 왜 이 사람은 안 봤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이건 완전 불가사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대가 그때가 지금 의대보다 훨씬 어려웠댑니다.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갔고 졸업을 할 정도는 머리가 상당한 사람인데 음. 이거를 그 자기가 하다가 불편하면 시험 봐서라도 합격을 했을 텐데 안 하고 이렇게 쭉 위조까지 하고 갔다는 건 이 사람이 원천적으로 뭐가 불능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음. 그건 좀 추정해봐야겠죠. 이 사람은 그냥 필요성을 안 느낀 것 같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거기다가 인맥이 다 있잖아. 또 이제 또. 같은 해 학교 다녔던 어 의대생들하고 다 현직 의사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아 우리 동기 맞아 나랑 같이 의학 수업 들은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나오는 자료들이 응. 리플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도 그냥 그렇게 그 다음에 검거될 당시에도 내가 저기 그 의사인데 왜 나를 의심하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음. 처음에 이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도 자기는 그냥 의사라고 계속 믿고 있더라. 이런 식의. 스스로가. 네. 그럼 리플리라는 거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만든 신분에 대해서 그걸 믿어버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교 입학 자체부터 원천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묻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때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을까. 남아있지가 않아요. 남아있지도 않을까. 졸업은 했으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문서 위주 위조 공문서 행사 맞네요. 네. 그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니까. 네. 그다음에 사기. 그러니까 구속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다쳐요. 당연하죠. 확인. 확인. 의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종합병 같은 데 이 사람 고용해서 그거 받아서 확인 없이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사람들도 처벌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 정형외과 9곳. 이런 데서 한 5억 원 급여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수조사 한 단어네. 전수조사 해야 되죠.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실태 전수조사. 아마.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참. 참. 어렵네요. 그럼 이분한테 치료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하니. 가짜 의사한테 치료받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참성을 했네. 법대를 나왔다고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는 변호사 소리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나왔다고 의사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위험하네요. 참. 깜짝 놀랐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30년 넘게 안 걸렸으니. 어? 그렇게 안 걸릴 수 있나? 아 이거 또. 아 이건. 제 새끼들이에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욕 좀 할게요. 욕해도 됩니다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된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읽어드리는 것만으로 될 것 같아요. 제목이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인데. 기름 뿌리고 뿌리고 화르르 불타는 거죠. 청년의 삶이 무너졌다 하는 건데.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생일날. 생일날. 전시마상을 입어가지고. 네.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 그 내용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에. 어두운 공토. 공. 공토에요 공토. 거기에서. 어. 머리에 이제 두건을. 그. 씌워가지고. 어떤 의자에. 청년 하나가 앉아있어요. 생일날이요. 네. 그리고 또래 청년들이 이제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는 거야. 테이프로 발목까지 묶고 의자에다가. 어. 의자에. 묶인 애. 이 청년이. 22살. 박씨에요. 그리고 결박당한 채 이제. 그.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주변에. 휘발유를 뿌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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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정말 이해가 안가. 말이 되자고. 그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양 무릎에 폭죽이 올려진 채. 불이 붙여졌어. 여기서. 얘를 생일 케이크로 한 거 아니야. 이 친구를 지금. 이거 정.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지 이거. 어? 아. 불꽃이 휘발유에 떨어지면서. 박씨에게. 불이 옮겨 붙어서. 전신 40%에요. 삼도화상. 이거 사망하기 십상해요. 그럼요. 폐혈증 걸리면. 사망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박씨. 이 22살 청년이.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자빠졌대. 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냥 구르라고. 묶여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굴러라 빨리. 불 꺼지게. 네 몸에 불 붙었으니까. 이게 정신. 휘발. 그러니까. 얘들이 몰라. 몰라서 그랬을까? 휘발유나 신너는. 불 꺼지 이만큼만 탁 죽이면 그냥 확 번지잖아요. 교수님 저기. 그 일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형사들이 적용하는게. 인화성 물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된 얘기지. 어? 아니. 하. 참나 이게. 계속 타고 있는데도 옆에서 끼끼대고 구경한거 아니에요. 친구들. 어. 그러다가 이제 불이 폭죽에 의해서 옮겨 붙으니까. 네. 어. 이제. 빨리 굴르라고 아마 얘기만 한 모양이에요. 네. 이게 아마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나 봐요. 네.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청년이 돕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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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일날. 흑발류 뿌리고. 이 다리 위에다가는 다리 묶어놓고 위에다가 그 폭죽을 올려 놓은 거예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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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esar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이렇게. 근데 주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고 손치더라고. 그렇지. 아. 이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거 같은데요. 이거. 치료hemėdo 교수님 엄청 많이 나왔은거 아니에요. 이게 3도가상이면. 그건 엄청나죠 이거. 근데. 어머니 얘기는 이거에요. 검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줘도 집행유예. 네. 안 해줘도 집행유예. 그러면 남는 치료비 아예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얘들은 구속 안 됩니다. 다 집행유예로 다 풀립니다. 애들이라. 생일 축하해 주려나는 순수한 의도로 했다가 장난치다가 불나서 화상 입은 거니까 이게 교도소 들어가서 수감생활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나올 거니까 합의하셔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나 합의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 이게 나쁜 검사죠. 이런 검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가해자 측에서는 충분히 주겠습니까? 적정히 준 거예요. 적정히.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치료비만 해도 합의금의 2배를 넘는 1억 원이라고 하니까 한 5천 정도 받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합쳐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 후유장애는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수고자까지는 사람 살기 어려울 텐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민사해야 돼요. 형사사건은 합의해서 그건 위자료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합의금은. 정신적인 고통 신체 어떤 훼손 프로스 정신적인 치료까지 한 건데 그런데 아마 민사에서 치료비가 계속해서 더 들어간다면 민사소송은 또 걸어야 할 것 같아요. 3도 화상에다가 40%는 이거 아니네. 이런 바보들이. 뭐 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일부러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2살이면 또래잖아요. 글쎄 이게 집행유예감이라고 딱 그렇게 단장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지옥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사는데 흉터하고. 그러니까 40%인데 뭐. 40%는 얼마나 많이 다친 건데요. 장난을 해도 어디가 한도가 있는 거지 말이야. 이런 황당한 걸 다 보네요. 거시경 1만 나오죠. 이거는 영교수님 이거 한번 봐주시죠 이거. 그러니까 저기 여고생 제자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뭘 보낸 거예요? 동영상을 보냈는데 소고 패션쇼 동영상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내가 가르치는 제자 여자 제자한테 여고생 제자에게 스승인 내가 이른바 얘기하는 란제일쇼라든지 소고 패션쇼 영상을 송부했을 때 그게 음란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마 문제가 돼가지고 2021년 12월 달에 직위해제 처분을 그 이전에 11월 달에 아마 직위해제 된 것 같아요. 11월 달에 여고생 제자한테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는데 이게 4분짜리래요. 세계적인 팝가수 리안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냈는데 이 여고생 제자가 한 달 뒤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거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 거고 이제 이 여고생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생님한테 리안나 노래 팝가수 리안나가 부르는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소거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경찰에다가 고소를 한 거고요. 경찰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해줘야 되죠. 학교 측이니까 학교 측에다가 수사개시 통보를 하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다 보고했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일단은 직위해제를 한 거예요. 직위해제를 하고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징계 절차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음란물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음란물이 아니면 그거는 처벌 못하죠, 그죠? 성희롱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성희롱으로는. 글쎄, 성희롱은 근데 형사처벌 조항이 없잖아. 형사처벌은 아니고 대신에 자체 징계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거를 수사를 하니까 교수님 말다거나 음란물 보낸 걸로 해서 아마 직위해제 처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행정처분이고. 네, 행정처벌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이걸 음란물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음란물으로 못 본다고. 어렵죠. 공개된 영상이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송부행위, 음란행위로 보지는 않고요. 어린아이한테 이런 거를 보냈다. 이건 아동학대죄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 사람을 송치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그런데 그 아동복지법만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특정 부위를 부각하는 영상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인터넷 통해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이거는 성적 학대?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에서 말하는 성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결국은 무혐의죠. 무혐의.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저는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글쎄요. 제가 담당 수사관, 경찰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거 기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자체 성희롱은 성립한다고 봐요. 저는요. 성희롱? 네. 왜 그러냐면 제잘 대상으로는 성희롱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과도한 수영복이나 란제리가 노출되어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건 어떠한 행정법원이나 고용노동 관련 법원에서 다 성희롱 인정 대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고 좋아할, 특히 제자가 선생님 보내는 걸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염교수님. 이 학생이 리안나에 노래를 보내달라고 한 게 전제가 되니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노래만 보냈어야 되는데 영상만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희롱의 의사가 있는 거로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취소한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전제로 한 직위해제에 대해서 취소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건 당연히 취소해야 돼요. 그런데 인천교육청에서 성희롱을 기반으로 한 징계 절차는 받을 수 있겠지. 징계 절차를 했었다면 이거 가지고는. 아니, 직위해제만 취소한 거고요. 일단은 문제가 되니까 현재 교사 상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교사 직무는 좀 중지. 그다음에 형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계. 이를테면 파면도 시킨다든지 해임도 한다든지 아니면 감봉을 준다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처벌은 무혐의.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위해제의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 직위해제가 명분이 없어지면 이때부터 다른 징계 형태의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염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 부분에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신 매체로 보낸 건 고의성을 안 따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낸 거 자체가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희롱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징계를 추천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면이나 해임 사유 정도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뭐 감봉도 있고 견책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나온 상황이면 수업을 못 들어가실 거예요. 못 들어가요. 여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계실 때.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은 직위해제는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 아니에요. 징계를 위한 전 단계예요. 수업만 하지 말라고. 네, 수업만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직위해제가 취소됐으니까 이제 뭐 이분이 현직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진행될 거는 지금 염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거. 이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느냐? 어? 아니면 얘가 노래 보내달라고 해서 노래 보내면서 노래를 보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영상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해서 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래서 또 성희롱 의사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 교사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어른들 반대 측 입장에서는 걔가 노래 보내달랬지 속옷 입은 거 야한 거 보내달랬어? 그건 당신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희롱에. 성희롱 하나를 놓고 봐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 징계 줘야 돼. 이게 이제 갈리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선생님 잘 아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신 건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냈는지 모르지만 내가 노래를 보내달라고 하면 다섯 번 더. 그거 노래만 링크하면 되잖아요. 그 노래만 읽는데. 그러니까 제자인데 더더군다나 여고생이니까 얼마나 민감한 시기에 제자잖아요. 그 제자한테 속옷. 어떤 때는 뭐 몰라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 몰라도 나이 먹은 우리가 봐도 어떤 속옷 패션쇼 같은 건 낯뜨겁더라고. 저는. 저도 그런데요. 왜 이걸 공유를 해.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교사한테 이렇게 교사가 여고생 민감한 시기에 제자한테 보낸 거는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징계하고는 뭐 별개로. 별개로 잘하는 건 아닌가요. 하여튼 뭐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상 입은 청년은 빨리 회복하고. 아 나는 그거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뭐냐고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거 같은데. 사회적 지원은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5천만 원 정도 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질렁 청년들이. 몇 명이 모아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치료비만도 1억이 넘는데요. 그거는 다 해줘야죠.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장난도 너무 심했네요. 오늘 이슈는 이렇게 한 4, 5꼭지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홍 박사가 가져온 사건이 집단 패싸움 해가지고 폭행치사 사건이 났는데. 네. 아마 내가 보니까 양 패거리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중에 한쪽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은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 우리는 관계없다 다 오리발 내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를 진술 분석을 통해서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따지는 거죠. 그 얘기인데. 이게 일선에서 집단으로 패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복잡해요. 여러 명이 맞고. 여러 명이 하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 그러니까요. A는 B를 이렇게 나누죠 대체로. 이쪽 편은 A, B, C, D로 하고 이쪽 편은 1, 2, 3, 4로 하거나 갑을 병정으로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대립해놓고 E한테 네가 때린 놈 대 봐 그러면 나는 A하고 B를 때렸습니다 하면 화살표 긋고.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또 A는 누구 상대방 누구를 때렸으면 1번하고 3번 이렇게 해서 화살표 그려갖고 이게 범죄 사실 쓰거든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 폭행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 죽어버린 거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진술 분석에서 가려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신년이어서 오래간만에 오리지널 진술 분석의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사건은 이제 2007년 9월경에. 오래됐네. 전남 여수에 있는 모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공원에서 집단 패싸움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집단일 거잖아요. 그렇죠. 한 집단은 20살짜리들. 딱 20살이 되는 집단이 있고 한 집단은 한 20대 중반. 한 대살 차이 나는구나. 네. 한 4, 5살 정도 차이 나는 이 두 집단 간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발생했는데 이 싸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도중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25세 집단이에요? 20대 집단이에요? 25세 집단이었어요. 오. 나이 먹은 쪽에서 쓰러져서 죽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상 그 20살짜리들 집단을 동생 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래. 그래. 그게 맞지. 그리고 중반 집단은 형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맞지. 맞지. 이 동생 집단 같은 경우에는 총 3명이었어요. 음. 3명. 근데 남자 2명에 여자 1명. 그러면 뭐 싸움에는 여자 안 꼈으면 남자 2명이네. 네. 남자 2명이 이제 싸움에 가담을 하게 된 거고 형 집단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있긴 있었는데 남자가 5명이 있었어요. 훨씬 많네. 그런데 싸움에 가담한 남자는 이제 3명. 아. 왜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이 사망한 남성 그리고 한 명은 나중에 와서 말리기만 한 남성. 그래서 둘 빼고. 네. 여성은 거기 싸움 가담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대 3이 됐네 결국은. 뭐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 형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로 얘기할게요. 뭐 1, 2, 3, 4. 그리고 동생 집단은 A, B, C, D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동생 집단은 A, B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에 그 동생 집단 남자 한 명이 얼굴이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형 집단한테 맞아서 그런가? 네. 형 집단은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된. 이런 사건이었어요. 뭔지가 좋았나.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형 집단에서 사망한 남성이 누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주장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지. 그러면 A 그럼 결론은 A 아니면 B를 따져야 되는 거네? A나 B 중에서 골라야 되겠네? 뭐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편이 뭐 때리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빼면은 A나 B지. 네. 뭐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날의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형 집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동생 집단 남자 A가 A라고 할게요. A가 주먹으로 그 자기 친구죠. 그러니까 그 사망한 남성의 이 후두부 뒷톱으로. 아. 뒷머리를 때렸다. 강하게 가격했다. 여기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왜 한 명은 가담 안 한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형 집단 중에 셋이니까. 다섯 명 중에 셋이니까.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싸움에 가담했고. 한 사람 사망. 네. 한 사람은 말린 사람. 그다음에 1, 2, 3. 그러니까 2대 3이 된 거잖아. 그렇죠. A, B와 1, 2, 3이 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담하지 않은 사 같은 경우에는. 4가 이제 중요하네. 네. 인근에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제 막 뭐 복작복작 하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은 사망자가 이미 가격당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현장에 당도를 했대요. 목격도 못 한 거네. 못 본 거예요. 4는 그럼 배제해야 되겠네. 4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가담한 1, 2, 3이 이 A가 자기 친구 여기 뒤통수 때렸다는 거를 봤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남자 1 같은 경우가 최초 12를 건 사람이에요. 처음 이 두 집단 이제 3이 나게 됐으면 최초로 누가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죠. 처음 12. 처음 12자가 1이에요. 1이. 1은 자기가 직접 봤다. 아주 명확하게 봤다. 그러니까 A가 내 친구 뒤통수 때리는 거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 2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현장에 막 도착해서 이제 막 뛰어가면서 그 장면을 봤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도착해서 싸움에 가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3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랑 가장 직은 거리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럼 쟤는 잘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편에 있었던 거예요. 사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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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었다. 네. 그럼 못 바뀌었네 이 사람은. 그대 대신에 얘 A가 얘를 때리러 가려고 내 옆을 샥 지나쳐가는 걸 내가 봤다. 근접하는 걸 봤다. A가. 네. 그리고 나서 나도 싸움에 가담했다. 그럼 결론은 1, 2, 3 얘기는 A가 죽였다는 거네. 맞아요. A가 이제 때려갖고 그것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 집단 같은 경우에는. A는 또 A, B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이제 B 같은 경우가 아까 1 형 집단 1이랑 최초로 둘이 이제 12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A하고 B하고 1이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B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정신이 없긴 없었는데 저는 제 친구가 그 형 때리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때렸다고 지목당한 A 있잖아요. A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일방적으로 막기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중요하네. 그래서 이제 이들 중에서 일단 나는 안 때리고 막기만 했다라는 A. 그리고 내가 명확하게 딱 제일 딱 직접적으로 봤다는 1. 그 두 사람 진술이 중요하네.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잔디밭이 이렇게 넓게 잔디밭이 있고 여기 이제 길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공원에서 최초에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가 최초 시작 지점이에요. 싸움의 시작 지점. 그래서 이제 먼저 관련인들. 그럼 1이랑 A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 나머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왜 못 보고 나중에 말렸다고만 했던 4 있잖아요. 형집단의 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행들이랑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저는 편의점에서 충전기에다가 핸드폰 충전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갖고 저는 뒤미쳐서 늦게 화장실 쪽으로 여기 화장실이죠. 화장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 친구 남자 E예요. 친구가 이리로 막 먼저 막 더 뛰어가더래요. 이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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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더래요. 그래 그래갖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막 자기가 이렇게 가봤더니 이미 사망자가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서 화장실 턱 그리고 지면 사이에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봤을 때는 이 사람 못 본 거네. 그렇죠. 사는. 사는 그리고 이제 쓰러진 것만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제 관련인들 얘기를 하냐면 요 뭐 쓰러지거나 이럴 때 나머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져봐야죠.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잔디밭에서 그 최초 시비자 1 그리고 B 최초 시비자 그러니까 동생 집단의 최초 시비자는 B 형 집단의 최초 시비자는 1이죠. 얘네 둘이 지금 여기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디밭. 절로 가는 건 4고 4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왔을 때 본 장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 남자 A 지금 때렸다고 의심되는 A가 여기 옆에서 남자 E한테 형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건 지금 형 집단 4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남자 E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 친구랑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잔디밭으로 E가 올라가가지고 친구를 만류했대요. 얘 왜 그래 왜 너 왜 그러냐 동생 어린애들이랑 싸우고 막 이래 이렇게 좀 했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이제 친구가 쓰러져 있으니까 자기는 친구가 쓰러져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서 이제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니까 지금 남자 4가 본인이 갔다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가보니까 남자 3이 다 친구예요. 형 집단 친구들이 이 맥박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4가 여기서 갔을 때는 이미 이미 거기는 사망 직전에 있었구만 의식 잃고 있었고 3이 돌보고 있었구만 맞아요. 여기는 각각 1대1로 붙어있었고 네. 여기 1가 B가 붙어있고 A랑 E는 좀 A가 도와주세요 뭐 좀 말려주세요 이러고 있었고 여기서 사망자랑 3이 사망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고 그래서 4가 여기로 이렇게 가보게 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4의 진술이네요. 매치만 나왔네. 네. 일단 4의 진술이에요. 그럼 이제 남자 2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담은 했죠. 남자 2는 싸움에 가담한 사람이죠. 남자 2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가고 있고 이 여자 한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제 이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랑 여자친구는 한 100m 정도 일행들이랑 떨어져서 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친구들이 막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가고 있던 제 친구 1이 갑자기 남자 B랑 멱살 잡고 막 실랑이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막 그쪽으로 뛰어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나중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아. 네가 네 친구 남자 1 처음에 여기 잔디밭에서 싸우는 거 보고 막 뛰어왔다 그랬지? 그때 처음 뭘 봤어? 처음. 제일 처음 본 장면이 뭐야? 이렇게 했더니 화장실 앞에서 제 친구 3, 3이 움직이는 모습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2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1과 B가 싸우고 있는 거를 보고 2가 여기를 막 뛰어왔고 제일 처음 본 게 이 쯤에서 이제 3이, 친구 3이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뛰어가니까 그 바로 옆에서 사망자가 사망자가 두리번 두리번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남자 A가 산책로, 여기가 산책로거든요.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산책로예요. 여기 서 있다가 갑자기 한 5, 6미터를 뛰어오더니 오른쪽 주먹으로 사망자의 뒤통수를 때려갖고 다리가 무너지듯이 팍 풀리면서 쓰러지더라고요. A가 때렸다는 거예요? A가. 5, 6미터를 산책로에 있던 A가 여기서 와서? 네, 뛰어와서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산책로라는 게 여기, 여기가 산책로니까 여기는 잔디밭이고 여기 어딘가에서 뛰어와서 이렇게 때렸대요. 자기 친구를. 화장실 앞에 있는 사람을? 네.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무너지듯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잔디밭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네 친구 1번한테 뛰어가는데 여기에서 왜 일로 이렇게 안 뛰어가고 그래요. 화장실 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너가 갔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 때 앞쪽을 보면서 막 뛰어갔기 때문에 제 친구가, 죽은 친구가 쓰러지는 거가 그냥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A가 와서 자기 친구 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사망자가 사망자가 저기 있는데 저기 서갖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A가 오더니 빡 때려갖고 나타나갖고 쓰러지더라. 네. 그 말이에요. E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얘기를 해요. 왜 아까 사가 했던 얘기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A가 제 친구 E한테 형 좀 도와주세요, 말려주세요. 그리고 저쪽, 저쪽, 저한테 받았어요.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E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A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형 좀 도와주세요, 말려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사망자가 쓰러지고 나서 아, 미임이 때리고 네. 쓰러지고 난 이후에 네. 일단 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사 진술을 살펴보면 왜냐면 이, 그 뭐야 이 말에 따르면 자기가 여기로 막 뛰어올 때 여기서 때려갖고 쓰러지는 걸 받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A가 자기한테 형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네. 일단은요. 어, 그래서 자기가 어, 존댓말로 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 말은 그래요. 3이랑 사망자 있죠? 여기 사망자랑 제일 가깝게 서 있었다는 네, 네. 자기 친구. 그게 이제 한 한두 발자국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제 친구 3은 앞에 있었고 어, 사망한 친구가 한두 발자국 뒤쪽에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3은 앞을 보면서 이 잔디밭 잔디밭 쪽으로 자기 친구 1이 여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좋아! 너도 봤다고 하니까 그럼 사망자가 쓰러질 때 음 남자 2번 너는 어디에 있었어? 음 라고 했더니 산책로를 막 뛰어오고 있었는데 어, 후문 그 공원 후문 요쪽이 후문이거든요. 후문 약간 못 미친 지점에서 화장실 앞에서 사망자가 A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바로 주장자 쓰러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 쓰러지고 나서 자기는 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얘 친구가 쓰러지고 E가 A가 E한테 E인 자기한테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말려주세요 얘기를 하고 1과 B는 여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요걸 딱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지금 자기 친구를 때려서 죽인 다음에 쓰러트린 다음에 자기한테 오더니 말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네. A 같은 경우도 얼굴을 좀 많이 다쳤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맞았냐 요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막 싸우고 있으니까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말을 계속 안 들어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옆에 놓여있는 쓰레기통 파란 쓰레기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서 남자 B B B를 향해서 던졌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싸움 말려달라고 했던 그 A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랬고 제가 A를 다리를 걸어갖고 넘어뜨렸어요.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하고 E가 이제 본격적으로 붙었다는 얘기네. 또 나중조사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A가 처음에 저한테 말려달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잔디밭 위에서 A가 A가 잔디밭 위에서 남자 1한테 이번에는 남자 1한테 A가 한번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 거예요. 말려달라고 했던 놈이? 네. 주먹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더래요. A랑 1이 붙겠다 싶어가지고 남자 2는 이번에 B랑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 교대했구만. 어. 교대를 했대요. 얘가 이제 괘씸하니까 남자 2가 이 A를 목덜미에 옷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 앞 하단 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막 때렸대요. 얼굴을 발로 밟고 막 이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하단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가세를 해서 A 얼굴을 발로 밟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1번도 막 또 와가지고 A 때리고 막 이랬다. 이미 하단에서 A를 때릴 때는 그 사망자는 이미 뻗어 있는 그 이후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2번 얘기예요. 2번. 그러니까 2번의 얘기는 간단하네. 2번은 저쪽에서 휴대폰 찾아가지고 오는데 이미 쌈이 붙어있고 멀찌감치서 보니까 화장실 앞에 내 친구를 어린 동생 A라는 놈이 때려서 북 쓰러지는 걸 봤다. 그렇죠. 그 쓰러지는 걸 봤는데 A라는 놈이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말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더니 다시 이제 아내들 가서 1번하고 A가 싸움을 하고 네. 한번 해보자. 잔디밭에서 그래서 또 자기는 B라는 애하고 자기가 또 싸움이 됐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그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랑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3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잘 많이 봤을 것 같은데 3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가 시작될 때 저는요 그 사망자랑 죽은 친구랑 같이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그 앞에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세면대에서 손 씻는 동안 그 죽은 친구가 먼저 나갔어요. 저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따라 나갔거든요. 뭐 이러면서 뭐 그 화장실에 있을 때 그 죽은 애가 전화통화도 하고 막 하면서 어쨌든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따라 나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가니까 남자 1이랑 그 1이랑 1번이랑 B가 이미 잔디바지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화장실 있는 사이에 다른 일행이 상대방하고 싸움이 붙었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알았으니까 나 나 서로 멱살 잡으면서 이렇게 나 이렇게 하면서 이미 싸움이 이제 끝나갈 분위기였대요. 아닐 때 자기가 가까이 가지는 않았고 나와 보니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망자가 먼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여자 화장실이 이쪽이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여자 화장실 앞쪽에 여기 이렇게 서 있었대요. 서 있었고 자기가 얘를 등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그게 이제 본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싸움이 났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A는 어디 있었는지 못 봤어요. 저는 1이랑 B한테 눈이 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안 보이던 A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화장실 앞에 있는 사망자를 때렸어? 네. 사망자를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잔디밭 쪽에서 달려온 건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래서 A가 막 다가오길래 저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망자 쪽으로 가가지고 점프를 해갖고 사망자를 쳤어요. 머리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른손으로 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봤다는 얘기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얘가 이제 몸을 돌려서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천천히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등 뒤에 있었다는 거니까요. 등 뒤에 있는데 뭐 점프를 어떻게 하고 오른손으로 친 걸 어떻게 알아?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쓰러지는 것도 뭐 봤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조사에 가가지고 잔디밭에서 누군가가 뛰어와서 사망자를 때렸고 사망자가 그대로 푹 쓰러져서 제가 사망자를 부축했어요. 그게 3번 얘기죠? 네. 3번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이 여기서 싸우고 있던 잔디밭에서 싸우고 있던 1번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그 친구 어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지금 안 들은 것 같아 정신이 얘가 못 들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할 때 A는 산책로를 따라서 체육관 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이에요. 슬금슬금 가고 있어서 도망갔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가 화가 나갖고 자기가 A를 때렸다. 그 얘기 알았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 조사에서 그러면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걸로 치면 A가 A가 어딘가에서 있다가 나타났잖아 갑자기 달려갔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여기 죽은 사람 얘를 때리고 싶었으면 그냥 막 바로 일로 가면 되지 않냐 일로 가서 안면부로 그냥 강타하면 되지 않냐 근데 네 말에 따르면 얘가 지금 어딘가에 돌아가지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야 그 말이 맞아 이랬더니 맞대요 그 말이 맞대 다리부터 힘이 풀린 것 같아서 천천히 서서히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양팔을 잡고 얼굴을 툭툭 쳤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B 있잖아요 B 동생 집단의 B 동생 집단의 B 최초로 가해자 측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1번이랑 이제 붙은 B B는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잔디밭 위에서 막 정신없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막 또 다른 형들이 와서 막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래가지고 내 친구 A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1번과 A 직접적으로 딱 봤다는 1 형 집단의 1번 그리고 때렸다고 지목을 받는 A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진술을 좀 정리를 해서 일치하는 점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치하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싸움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여기에 왜 동생 집단이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이 길 쪽을 바라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여기 단지밭 위에 쪼로로 앉아갖고 요 길에 딱 정면 마주보는 데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1번이 1번이 이렇게 슬슬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B한테 담배 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꺼 이렇게 하니까 담배라고 B가 대든 거예요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폭행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1이랑 B가 먼저 이제 붙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잔디밭에서 이쪽에서 달려왔다는 남자 2번 그리고 뭐 3번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조금 대립이 되는데 어쨌든 3번도 나중에 와갖고 예 막 그 가세를 한 거는 맞아요 이 일련의 전 과정에서 사망자가 외력 때문에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잃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뒤엉켜서 계속 싸움이 발발했던 것은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망자가 쓰러진 위치 있잖아요 사망자가 쓰러진 위치는 뭐 이렇게 그 나중에 목격자도 있고 뭐 형 집단이든 동생 집단이든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딱 화장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화단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화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 왜 그 물 빠지는 조그마한 배수구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배수구가 여기 쭉 이렇게 있었거든요 딱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사망자가 뒤로 쓰러져서 머리가 이쪽 다리가 이쪽 자 그리고 이제 형 집단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3이 앞에 서 있고 사망자가 뒤에 서 있었는데 A가 어디에선가 달려 나와서 뒤통수를 때려서 의식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스르륵 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뒤엉켜가지고 막 잔디밭이랑 화단 앞에서 막 개싸움이 일어났다 이러고 이제 동생 집단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 그 B는 계속해서 이제 잔디밭에서 대치했고 뒤이어서 나타난 2번 2번 형한테 A가 중재를 요청했고 그럼에도 싸움이 계속되어서 그 결국은 A가 A가 여기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동생 집단은 둘 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명확하게 어디에 A는 저기서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A에 의해서 저 형이 맞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랑 남자 형 형 1번이랑 동생 A 이 두 사람의 진술을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 1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장실 맞은편 잔디밭 경계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B한테 담배로 제가 시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찼구나 얼굴 발로 찼어요 그리고 걔랑 저랑 멱살 잡고 잔디밭 위로 올라가서 대치하게 됐거든요 이때 A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라고 했더니 그 경계석에 여기 처음 앉아있던 여기 이제 조금 어정쩡하게 있다가 어정쩡하게 지 친구 데리고 좀 싸움하러 갔어 거기 서 있었겠지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말렸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비언들이야 너 하지마 형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고 형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대요 그러다가 지금 이거 형 1번 형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제 친구 3이랑 3번이랑 죽은 친구가 나오면서 3번 친구가 저한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여기 중간쯤 지금 딱 이 그림이 형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쯤 산책로 중간쯤에서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었고 죽은 친구는 그 3의 우측 뒤에 사선 그러니까 화장실 기준으로 우측 하단 여기쯤 여기쯤에서 얘의 우측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을 보고 서 있었대요 이게 1번이에요 얘가 B예요 잔디밭 위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고 얘가 3번 형인 거예요 얘가 이제 사망자 그리고 여기 있죠 얘가 A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B랑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고 A가 여기서 말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3번이 중간으로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여기 여자 화장실 앞에서 비스듬히 서가지고 우측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A가 3에 좌측 방향으로 이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면을 향하고 있었고 여기가 뒤통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서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뒤로 쓰러지고 여기 계속 경계선이 있는 경계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쯤 쓰러지고 3이 그래서 나한테 오다가 뭐야 이렇게 하고 다시 뒤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세웠대요 사망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반응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E가 막 뛰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막 뛰어오면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이 잔디밭 위로 왔대요 E는 그러니까 자기랑 A랑 대치하고 있는 잔디밭 위로 이제 온 거고 그래서 폭행에 가담을 한 거다 2번이 그리고 막 휴지통 이런 거 던지면서 막 때린 거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A가 여기서 지금 사망자 뒤통수 가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번이 친구가 가갖고 막 이렇게 말렸 이거 뭐야 막 내 친구 이렇게 막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A가 여기서 서있다가 3번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더래요 그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1번은 여기서 싸우고 있죠 그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뛰쳐 그때야 자기가 이쪽으로 뛰쳐갔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자 A를 A를 자기가 막 때렸대요 막 때리고 그 A를 몸을 이렇게 자기가 부둥켜 안아가지고 제압을 했대요 그랬더니 A가 죄송해요 형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럴게요 형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풀어주고 나서 이때 지금 E는 어디에 있어요 E는 지금 B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E랑 B랑 싸우고 있었고 1번이 여기 가갖고 A 얼굴 때린 거죠 몸 부둥켜 안고 그랬더니 사과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놔주고 B랑 싸우고 있는 이 2번한테로 간 거예요 잔디바디로 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막 합세를 한 거예요 A가 자기한테 또 한 번 붙어 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화가 났대요 자기가 자기가 부둥켜 안아가지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풀어줬더니 또 야 이러면서 막 붙어보자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잔디바디로 올라가가지고 A하고 E하고 또 붙었다고? 또 붙었어요 또 붙어서 이러고 있는데 E가 남자 2번 2번이 또 와가지고 A를 화단 쪽으로 다시 끌고 간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A의 얼굴 이런 데를 폭행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양쪽의 얘기가 다 다르네 당연히 뭐 다 다르지 이거야 그럼 뭘 뭘 가지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이걸 가려야 그렇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이제 가려야죠 형의 분석 결과를 먼저 볼게요 1번 형 A가 사망자 폭행하는 거 딱 보기 직전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위치 위치를 따져보자 이렇게 했더니 자유진술 할 때는 그냥 개방형으로 질문을 해서 자기가 자유진술 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좀 위치가 복잡할 때는 그림으로 그려봐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수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반드시 회수하세요 이제 그 그림을 놓고 설명하게 하지 마시고 그림을 회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좀 지어내거나 꾸며내면 그림이 있으면 그림대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될 수 있게 이제 이야기를 순화력으로 쓸 수 있지 네 있으니까 어차피 그게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림이 있거나 그냥 입으라고 없거나 네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그림이 딱 지금 형 그 1번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 형이 얘기하기를 자유 진술 때요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술할 때 자기가 그 비 때렸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자기가 때릴 때 일방적으로 계속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는 저한테 뭐 이렇게 옥신각신한 게 아니고 제가 좀 일방적으로 담배 핀다고 때린 거 아니에요 네 먼저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처음에 앉아있던 장소에서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에서 시비가 시작돼서 곧바로 폭행을 하면서 잔디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때림 이때 1 어디 있죠 1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잔디밭으로 갔잖아 그러다가 여기 앉아있는 애들한테 하면서 때리면서 잔디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1번과 B의 위치가 그러니까 1번이 여기 위치가 될까요 여기 위치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아니 처음에 시비할 때 저기 1번이 B를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1번이 B를 때리고 끌고 이리로 왔다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때리면서 여기 있는 애들을 일로 끌고 갔다면 끌고 갔잖아 그렇죠 이렇게 있다면 1번이 이쪽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위치가 그렇지 지가 밀고 갔으니까 밀면서 막 얘를 지금 끌고 올라가죠 밀고 갔으니까 지가 여기 있고 밀린 애는 여기 있겠지 그렇죠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얘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 지가 앞에 있고 네 지가 지가 여기에 있고 맞은 애가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말이 안 돼 지금 밀려간 게 아니라 끌고 가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자유 진술에서는 제가 막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잔디밭으로 끌고 갔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면 맞아 그쵸 위치가 지가 안쪽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뒤집어서 1번 진술이 조금 이상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찰 수사할 때 나중에 와가지고 말렸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형집단 4번 형 그 형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나중에 왔을 때 그 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다 1이 여기 있었다 B가 여기 있었고 그게 맞지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게 맞지 이게 그렇죠 원래로 하려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지 이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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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왔다면 그런데 1번은 거꾸로 얘기한다 거꾸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형집단 애들이 막 얘기한 걸로 그림을 한번 그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림 그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림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님들이 그림 그린 것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이쪽에 있었다 그리고 B가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다가 동생 집단 A랑 여자 한 명 있었잖아요 걔네가 자기네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B랑 자기랑 싸우고 있을 때 눈에 안 보였었어요 눈에 잘 안 보였었어요 어디 있는지 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A하고 여자는 근데 요것도 원래 기존 경찰 조사에서는 또 요거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잔디밭에 있던 A가 잔디밭에 있던 A가 3을 지나서 3 여기 3을 지나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검찰 조사에서는 모르겠대요 A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이 위치에서 지가 얘예요 얘 고개를 안 돌리고 눈만 탁 살짝 그러니까 눈알만 살짝 굴렸을 때 A가 이 사망자를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망자하고는 애초부터 이 집단하고 싸움 자체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는데 얘가 A가 갑자기 지 일행을 형이 때려가지고 끌고 갔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 쪽에 있는 모르는 남자를 가서 줄게 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차피 말이 안 되는데 애초부터 그런 거예요 A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B랑 여기에서 멱살을 잡고 지가 여기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서로 멱살 잡고 고개는 돌릴 필요가 없었어요 눈알만 살짝 돌렸을 때 그 장면이 바로 보였어요 A가 쫓아가서 내 친구를 때리더라 A가 사망자를 때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1의 진술이죠 1번에 1번 형 최초의 B를 10이 거는 담배 피는다고 10이 거는 1번의 얘기죠 지금 네 그렇죠 이 구조가 원래는 맞는데 그러니까 B가 여기 안쪽에 있고 1이 바깥쪽에 있는 구조가 맞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목격이 지가 얘기하는 대로라고 치면 그래야지 맞겠지 반대로 있으면은 안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자기는 화장실 쪽을 좀 등지고 있게 되니까 이렇게 B 이렇게 있어야지 저기 보이지 그렇죠 이렇게 뒤돌아 있으면 안 보이지 그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B가 지금 이걸 봤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밀고 지가 이게 가는 구도가 맞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위치를 지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B를 때릴 때 내 팔을 잡고 말렸어요 누가? 여자가 여자가 이 여자가 B의 여자친구거든요 B의 여친이 내 팔을 잡고 말렸고 A는 아저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말을 했대요 이거는 1번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교회가 갑자기 저쪽에 아무 시비도 안 된 사람을 가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자기 친구가 지금 B가 막 맞고 있는 걸 보는데도 웡두한 대로 왜 쫓아가서 화장실 앞에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얘는 지금 말리지도 못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1번 형 말에 따라도 그런데가 A는 약한 애구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더군다나 더 가까이 있었던 이 3번 3번 형을 상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 뒤에 서 있던 4번 형을 때렸다는 거예요 사망한 거는 이거는 지금 사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지 안 맞지 이치에 안 맞지 네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위치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직접 봤다고 하잖아요 그 딱 맞는 장면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봤다고 하잖아요 걔는 B 때리면서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멱살잡이하고 막 때리고 있으면서 눈알만 살짝 돌려가지고 내 친구 패 죽이는 거 봤다 이거지 네 봤다는 거 이제 그럼 그 장면 본 장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B랑 대치 중이었는데요 A가 뛰더라고요 거리가 한 1미터 해봤자 뭐 길어봤자 한 3미터나 될까 그런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B랑 싸우고 있으니까 B한테 빨리 멱살 놔 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쪽을 딱 봤는데 A가 뛰어오는 걸 보고 어이 씨 맞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보니까 맞고서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 친구가 사망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고 뒤로 팍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체부터 풀린다고 그러죠 주저앉았어요 꼬부라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달려가서 주먹으로 때릴 때요 우리 풀스윙이라고 그러죠 펀치 치듯이 여기 치는데 여기 뒷머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그 뒤에 목 뒤에 욕 부분을 뻥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가 그냥 너무 그냥 주저앉아버리면서 이렇게 진술해요 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A가 지 친구 때려서 죽인 거 봤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애 뒷머리를 때렸고 맞는 순간 스르륵 하면서 넘어졌어요 보통 맞으면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다리가 풀려서 하체부터 풀려서 그냥 툭 주저앉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뒤로 자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진술만 떼놓고 보면 그럴싸해요 우리가 왜 딱 쓰러질 때 딱 다리 풀리듯이 맞아요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형이 말하기를 그러면 형이 말하기를 A가 어딘가에 있다가 이렇게 그렇게 가가지고 뒤통수를 풀스윙으로 풀스윙으로 가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뒤통수를 교수님 뒤통수를 풀스윙으로 가격 당하면 몸이 어떻게 되죠 정신 띵에 쓰러지지만 그대로 그런데 몸의 방향이 앞으로도 꺾고 떨어지겠지 종국에는 뒤로 나자빠진다고 하더라도 좌우지가 앞으로 귀청 떨어지지 그렇죠 이 운동 역학적으로 이 진술이 맞지 않는 거 풀스윙으로 막 다다다다 뛰어가 가지고 여기를 막 팍 때렸대요 앞으로 꼬꾸라졌다가 뒤로 쓰러지지 팍 이렇게 하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얘 진술은 그게 아니죠 몸이 앞으로 갔다거나 뒤로 갔다 게 없어요 딱 맞고 스르륵 다리부터 풀려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뒤통수를 굉장히 강하게 가격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친구 쓰러지는 거 죽은 친구 쓰러지는 거 보고 막 사망자한테 다가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뭐 경찰 조사에서는 그 A가 내 친구 3 얼굴 때리길래 내가 화가 나갖고 뛰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다가 자기가 그냥 B랑 싸우다가 2번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럼 자기는 B를 놔두고 그냥 그쪽으로 친구가 걱정돼서 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걸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 뭐 친구 2번이 나타난 시점도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친구 2번이 나타나서 바톤터치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망자 쪽으로 그것도 안 맞고 지금 봤다는 그래서 친구가 쓰러지는 그것도 이제 뭐 휘청거림 없이 다리가 후루루 풀렸다 그것도 안 맞고 자기가 멱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눈만 살짝 돌렸을 때 그 친구가 가격당하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죠 결론은 지금 1위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A가 사망자의 뒤통수를 때려서 넘어지게 된 거를 내가 봤다 라는 이 진술은 진실하지 않다 네 뭐 인식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렸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A가 안 때렸으면 이 형 집단에 있는 사람이 왜 죽었냐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었어요 뭐 그 이 집단이랑 상관이 없는 공원이니까요 어린애들 막 있었죠 그렇죠 제3자 그래서 이제 막 한 사건 발생하고 한 두 달 반 정도 경과돼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단에서 그 형 남자 1번이 그 동생 A 남자를 폭행하는 막 때렸어요 이렇게 생긴 그 오빠가 이렇게 생긴 그 또 다른 오빠로 막 때렸어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B를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A를 먼저 때렸다고 B 때리고 나서 다 때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바탕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A 얼굴 막 맞았을 때 죽은 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가 그 1번 1번 남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집어넣어서 감싸고 말리고 있었어요 아 1번을 죽은 사람이 말리고 있었구나 그 과정에서 1번 1번 오빠가요 놔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네 이 말을 해요 하 결정적이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 1번 이놈은 주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말리고 있던 사망자 친구가 죽으니까 저쪽 상대방 A가 때려서 죽인 걸로 보지도 않은 걸 억지로 연출해서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제3의 목적자 얘기는 1번 이놈이 A하고 B 때리는 하고 흥분해서 난리 치니까 사망한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고 말렸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이 턱에 경계색이 찍었구나 여기에서 넘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러네 저 시끼 그러니까 1번 저거 거짓말 했구나 그래서 1번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랑 2번 3번들이 이제 3명이 주되게 가담했잖아요 형 집단에서 경찰차 타고 파출소에 갔었는데요 그때 갔더니 이제 최초 시비자 B 동생 집단 B는 이미 조사를 다 받은 것 같았고요 거기서 뭐 어떻게 싸웠냐 뭐 조사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증인이었다는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저희 얼굴 한 번 다 확인하고 갔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검정색 와이셔츠 올블랙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이게 옷이 다 터져가지고 경찰서 와 있을 때는 니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이거죠 애들은 이렇게 양팔로 하는 거를 탁 뿌리치다가 그 오빠가 자빠졌어요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는 아는구나 본인은 아는 거죠 지치고 같이 말리다가 뒤로 몸부림 치는 바람에 넘어져서 뒤통수 찌은 거란 왜 그걸 구태어 거짓말을 할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큰일 남뻔했잖아 그러면 저 A라는 애는 잘못하면 과실치사 쪽으로 큰 처벌 받을 뻔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A즈 과실이 아니지 과실치사가 아니라 뭐 폭행치사로 되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진술 분석 결과 자체는 판단불가였어요 A는? A인술은? 왜 그러냐면 왜 그놈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판단불가하나 왜 판단불가냐면 저희가 분석에서 제대로 보려고 했던 건 좋아 그러면 너는 이 형 4번 죽은 형 때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럼 너 어디에서 뭐 했어 그렇지 위치 같은 거 나온 거잖아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막 너무 막고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A라는 애가 겁이 많은 모양이구만 맞아요 형 말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 정도 보면 쌈박질할 위인이 못 될 거 같구만 맞아요 그게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진술에서도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뭐 패스함은 났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좀 약해 보이면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말 중간중간에 말리다가도 겁이 났다 막 형 왜 이러세요 라고 팔을 막 말리는데요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거 막 적극적으로 말리지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형한테 말려주세요 상대방이 형한테 할 정도 되면 맞아요 지가 개입해서 쌈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번 형한테 말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말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2번 형이 일행인지 뭔지도 몰랐대요 어 그냥 그저 말려달라고 구조 요청했구나 형 집단의 일행인 줄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말려달라 소리도 안 했겠구나 했는데 그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무작정 오니까 그 사람 그 2번 형이 등치가 좀 인상이 좀 쎄 보였대요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A는 약한 애구나 개가 주먹질해가지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그리고 아까 그 형 1번 1번 진술에서도 나왔잖아요 오히려 B가 이제 자기랑 멱살잡이 하고 있으니까 B 여자친구는 자기 팔을 막 잡으면서 노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A는 옆에 서갖고 아저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 친구 때리면 같이 치고받고 와 싸우지 그렇죠 근데 걔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아인데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뒤통수를 그냥 붕 떠가지고 때려서 죽였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웃긴 게 2번 그러니까 그 형 집단 애들이 이 1번 집단 1번 형 1번 집단 애랑 말을 맞추잖아요 근데 아까 2번 얘기 중에 좀 이상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A가 사망자를 때리고 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형 좀 말려주세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편들어주는 하고 2번 3번이 이제 다 저거 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억지로 진술을 한 거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진술 분석에서 그 부분을 부각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분석한 걸 가지고 괴롭히 추궁했을 거 아니야 1번을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추궁을 했을 거고요 이제 분석할 때는 이제 이게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A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런 상황에서 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텐데요 막 막 맞고 A도 얼굴이 굉장히 심하게 맞았거든요 발로 밟히기도 하고 겁 많은 놈이 엄청 두대로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이 화단 쪽에서 A가 집중 구타를 당해 가지고 그 혈흔이 막 남아 있을 정도였어요 흙바닥에 많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얘네가 막 달려와 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잡혀가 가지고 여기서도 막 집중 구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디에서 위치해 있었는 건지를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해서 자연스럽게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말릴 때도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A가 죽은 애를 가격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진술 분석을 이렇게 하신 거네 이쪽 형 집단 중에 결정적인 행동 진술한 사람 하나 진술 1번 맞아요 대체로 1번 그 다음에 이쪽에는 B는 뭐 잔디밭에 가서 맞으면서부터 싸웠으니까 이쪽에 갈 일이 없고 네 나머지 A가 이제 있으니까 A의 진술을 듣고 그래서 양쪽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못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아이고 약한 아이고 분석했네 이건 네 거기 딱 걸렸네 그러면 네 그리고 봤다는 그 모습도 풀 스윙으로 D머리를 그걸 막 확 가볍했는데 다리가 소르르르 오버한 거야 만약에 야근 놈 같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A가 때리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달려가는 것만 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난제했을 거예요 그 3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휙 스쳐서 지나갔으면 네 3번은 그렇게 말했지만 1번도 1번도 그렇게 했으면 1번도 나는 얘를 밀고 가고 있는데 때리려고 B를 밀고 가고 있는데 내 앞쪽으로 저쪽 A라는 놈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가서 내 친구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애매했을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애매했을 건데 요 놈이 근데 위치를 바꿨잖아 지금 바꾸고 지가 밀고 가 놓고 거꾸로 이쪽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적극적으로 봤다는 걸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진술 분석해서 무너진 거네 걸렸어요 딱 걸렸네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래서 A가 가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가 A 막 여기서 때리다가 친구가 거기서 말리니까 말리는 친구가 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데 그냥 친구랑 그 뒤로 떨어지면 이 턱 같은 데에 후두부가 부딪힌 거 짖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망했구나 네 맞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지가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기 때문에 지가 생 지랄하다가 그 말리던 친구 지금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놈은 뭐 나중에 폭행치라든지 과실치사로 과실치사로 지가 처벌받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판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처벌이 됐겠죠 이거는 아마 상해죄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죽게 만든 말리는 친구 죽게 만든 과실치사는 적용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술 분석 이건 잘했네요 네 그래서 위치랑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봤던 거에서 이걸 너무 구구절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이게 진술 분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에 경찰에서도 조서를 받을 때 쭉 처음에 얘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게 해가지고 니가 밀고 갔고 누가 어디로 가고 있었고 이제 대충 받아 놓고 난 다음에 네 그림 저렇게 갖다 놓고 그림으로 이치적으로 실제로 이게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얘 말대로 그렇죠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따지는 건데 진술 분석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패턴이네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는 그게 이제 활용이 됐던 거예요 음 이거 잘 저거 됐네요 이게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그 진술 분석이에요 오늘은 우리 홍 박사가 저 2007년도 9월달에 전남 여수에 있는 공원에서 집단 싸움이 양패거리 싸움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거 네 맞아요 그 관련돼서 허위 진술 뭐 이런 거를 진술과 위치를 궁극적으로 판단해서 맞습니다 결정 내려준 거 위치 판단도 하네 진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사례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뭐 이쪽 집단에 ABC 저쪽 집단에 뭐 1 2 3 4 1번 2번 3번 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꼼꼼이 그 보시면 요런 수사 기법이 있다는 거 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려고 고생 엄청 했는데 이게 뭐 권 20페이지 있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려니까 힘드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제 사건은 부산 해양대학교 아시죠 네 해양대 안에 있는 맨홀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에요 0도에서 발생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해양대 맨홀 변사사건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렇게 발생한 게 2006년도에요 2006년 8월 22일 날이니까 한여름이네 한여름 부산 그 영도 동삼동 네 소재 그 해양대학교 기숙사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기숙사요 네 기숙사 앞에 그 주차장이 인근에서 아 근래에 와서 악취가 좀 너무 심하게 난다 대학 관리소 측에다가 이제 학생들도 신고하고 이제 이 신고한 사람들은 시신 냄새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겠죠 악취로만 그냥 그 하수관 속에서 뭐 썩는 냄새가 청소를 많이 안 해서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죠 그러니까 대학 자체 내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관리하는 측에다가 아 이거 좀 냄새 너무 나니까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쇼 네 진짜 코를 못 열겠어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관리 측에서도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하수관 점검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맨홀 뚜껑을 다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열어야죠 맨홀 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이제 신원 미상에 오늘 말씀드린 시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청소를 자주 원래 5년 만에 열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한 5년 만에 한 번 열대요 하수관 청소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여는 것도 5년 전에 열어보고 이제 5년 만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유 너무 청소가 안 돼서 아마 썩는 냄새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5년 만에 맨홀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맨홀을 설치한 게 2001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맨홀을 설치한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맨홀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열은 거예요 그런 거 같네요 지금 네 네 그렇게 열은 거예요 이제 그 열은 게 이제 11시 10분경이에요 네 8월 20일 날 이제 11시 10분경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열자마자 시신이 보인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청색 옥매트 가방 있잖아요 옥매트 가방 네 옥매트 가방 얼마 전에 김길태 작가 날 때도 옥매트 요즘에 옥매트 가방 많이 나오는데 옥매트 가방이 하나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치우시는 인부분들이 네 그걸 이제 쓰레기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수관 맥히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들어 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네 하수관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냄새의 근원이 거기인 거라 아 아 옥매트 가방 옥매트 가방 옥매트 쪽에서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네 네 그러면서 가방을 열었던 거죠 아이쿠야 열어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슨 그 무슨 빨랫비누 같은 거 뭐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렇게 보이지 네 이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는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패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 다 뒤로 벌려가 아 다 알려나겠네요 반대면 간 것도 아닐 거고 그래가지고 이 인부들이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그것도 대학교 안에서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일이죠 네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요 이제 시신은 실압화 상태 네 네 이제 이거를 좀 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는 얘기인데 사람이 죽으면 백골화 되는 건 뭐 다 알 거예요 백골화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뼈만 남는 게 백골화고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실압화 됐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라화 됐다 네 한 세 가지 양태를 띄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라화 됐다고 그러는 건 이제 건조돼 가지고 그냥 살 그 지방 분만 빠지고 그냥 그 뼈에 가죽이 딱 누러붙은 형태 같은 네 그냥 수분이 쫙 빠진 거죠 네 그게 이제 미라화 됐다고 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묻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랍화는 뭐냐면 시랍화는 쉽게 얘기하면 빨랫비누 형태로 됐다고 합니다. 미끄덩 미끄덩한 중성 유지 같이 됐다고 보면 돼요. 시랍화 되는 원인은 대체로 늪 같은 데 빠져서 사람이 죽게 되면 늪 속에 공기가 차단되면서 진흙 같은 거에 의해서 빨랫비누 같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게 시랍화 현상인데 이 경우도 시랍화 현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꺼내서 보니까 시신을 꺼내보니까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들어내니까 그 안에 청색 테이프로 감아놨고 근데 그 비닐봉지는 아랍마트라고 써있어요. 그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목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더라. 왜 그러냐면 갑상연골 골절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액살 형태 같은 거 누르면 목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목이 졸려서 목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 테이프가 입에 붙여진 상태에서 입하고 위에다가 아랍마트라고 쓴 비닐봉지를 씌우고 이렇게 봉인 한 거예요. 청테이프로 또 돌린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면 시간이 꽤 됐겠네요. 꽤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실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하면 부패 한 정도 하고 계산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오래됐네 그럼. 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옷도 없어요. 아 옷이 없어요. 팬티만 입고 있어요. 팬티. 아 나차장 때문에. 네. 팬티만 작용하고 다른 소지품은 일체 없고 모습은 어떤 형태냐면 딱 손이 묶인 채 무릎 꿇는 형태. 손이 묶여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이제 옥매트 가방에 넣어줘서 거기 맨홀 뚜껑 열고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뭐 난리 났죠. 이제 수사 바로 들어갔죠. 네. 뭐 지금 이거는 뭐 여전히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일단은 다른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아란마트 비닐봉지 입에 붙여진 청테이프 목뼈 부러졌다는 거 뭐 팬티 하나 착용하는 거 다 네. 어 그러니까 뭐 어 이걸 이제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어디 물군으로 질 건덕지가 뭐 있냐면 시신이 담겨져 있는 청색 옥매트 네. 가방 어 그걸로 이제 저 신원 파악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팬티 팬티도 저 상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있겠죠. 뭐 비와이 씨도 있고 뭐 뭐 옛날에 제임스 님도 있었고 뭐 여러 개 있었어요. 네. 팬티는 근데 봤더니 2002년 경부터 대량 생산된 아주 흔해 아주 흔한 거예요. 찾을 수도 없네 이거는 찾을 수도 없네. 네. 그런데 이제 팬티에서 그러면 대량 생산된 거라면 뭐 이거 저 사간 사람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이즈 가지고 아 그랬죠. 이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추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팬티 사이즈로요. 네. 봤더니 사이즈가 105에요 105. 105. 사이즈가 105면 엉덩이 폭이 상당히 큰 거예요. 네. 저는 어떡하죠. 우리 저 염교수는 110 정도 하겠는데 못지 마세요. 가슴 아파요. 나도 한 110 넘는데 뭐. 어우 이게 엉큰이네요. 교수님도 엉큰이네요. 저도 엉큰이네요. 뷔페에서. 그때는 팬티 사이즈를 가지고 덩어리를 보는 거지 이를테면. 네. 폭을 볼 수 있겠네요. 폭을. 자 그러면 키는 한 165cm 정도 된다. 그럼. 그런데 팬티 사이즈가 105다? 이러면 남자 외모 추정이 딱 되죠. 아 그러네요. 통통한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좀 키가 작은 편인데 엉덩이 사이즈는 우리 엉덩이 사이즈. 우리가 180이 넘는데 신장은 우리보다 20cm 적은데 엉덩이 사이즈는 우리랑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통통한 거예요. 네. 통통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팬티 쪽에서 차 가는 건 그거예요. 일단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죽였을 만한 놈도 찾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관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란마트 봉지. 얼굴에 씌운 거. 그게 부산 지역의 그 당시 할인마트래요. 아. 할인마트인데 영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도에. 영도에. 이거 내가 찾느라고 애점 먹었는데 영도점이 1998년도에 개점했대요. 부산 영도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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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2005년도 3월 달에 홈플러스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혼나보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시신을 발견하기 1년 전에 아란마트는 이미 폐업을 한 거야. 아 그러네. 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2005년도 3월 달에 홈플러스로 매각이 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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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신이 1년 정도 된 게 딱 맞지. 그러네요. 그 봉지가 유통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아까 부패 상태에 봐서도 6개월에서 1년 아란마트가 홈플러스로 넘어가기 전에 아란마트 이름을 썼으니까. 그거 계산하면 시신은 한 1년 남짓. 네.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매트 가방. 네. 옥매트도 이제 뭐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건 1인용이에요. 아. 네. 이건 2006년도에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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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04년까지 4년 동안 대량 생산이 됐는데 수천 개가 전국을 했다니 수천 개가. 어떻게 찾아. 나 진짜. 찾아야지. 그래도 한 번 시도는 했대요. 네. 카드로 구입한 사람들. 카드로만 일단.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이 우선순으로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1인용 청색 옥매트를 카드로 구입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네. 뭐 전국에 수천 개니까 몇백 명 되겠죠 거기도. 네. 네. 다 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애초부터 어려운 얘기에요. 쉽지 않다. 물론 하다 보면 얼떨결에 소 뒷걸음질 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나온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 변사자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나오는 게 뭐냐면 30대에서 40대 남성으로 봅니다. 그거는 뭘로 판단하냐면 이미 썩어 가지고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죠. 네. 이때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지문도 다 썩었기 때문에 지문 채취도 불가능하고. 네. 네. 이때 우리가 쓰는 거는 치아 마모도. 그렇죠. 이가 얼마나 관리한다는 거죠. 이가 이제 마모도. 이게 이제 교모라고 그래요. 교모. 네. 교모고 치아 표면이 이렇게 마모가 다른 거. 네. 이걸 교모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교모현상. 그러니까 치아 마모도로 볼 때 새 이빨이 몇 살에 갈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만큼이었었는데 나이가 먹더니 이것도 선서히 갈아지잖아요. 네. 네. 우리도 많이 마모도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제 나이 먹어서. 그걸로 보니까 40대 중반 추정을 했거든요. 40대 중반이요. 네. 신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5cm 맞고요. 네. 당연히 비만 상태 남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허리둘레가. 네. 변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티 그게 이제 그 메가폴 byc 105 사이즈 에요. x라지. x라지. 이 허리둘레가 105면 허리둘레가 34에서 36 정도. 그럼요. 그죠 사각 팬티인데 그거밖에 다 아무 게 없어요. 네. 지금 이 변사자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청에서는 방법이 없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래서 변사자 신원수배해요. 신원수배요. 그 사람 팬티 사진 찍고 뭐 165cm 30대에서 40대 남성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단 만들어서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졌으면 신고해달라. 변사자 신원수배를 했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도 물어볼 거예요. 아니 요즘에 dna로 하잖아. 그렇죠. dna로. dna로 하잖아. 근데 이 경우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dna 자체도 도출을 실패했어요. 그거 실화화되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치아가 만약에 이빨이 치료를 해서 임플란트 같은 걸 한다면 우리 때우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시술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유 일련번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시술한 치과가 나와 가지고 인척상이 막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건강해서 이빨 썩은 거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꼬이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어지간한 사람들은 나이 한 40대 중반 중후반 되면 하나 정도는 때우고 임플란트 할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 하잖아요. 금리 하기도 하고. 임플란트 하잖아요. 근데 이 시신은 묘하게 꼬이려니까 너무 치아 건강해서 치과 진료 기록을 찾을 수 없을 정도. 너무 그래서. 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해양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렇죠. 고기 사람 찾았는데. 1년 전쯤에 그러면 실종된 대학생이 있느냐 그거 따져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해양대학교는 기숙사 생활한다며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해양대학은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매일 점호한대요. 네. 사건 학교식이에요. 그렇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저녁 점호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즈음에 학생이 없어졌다면 안 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보니까 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이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하는 거는 연구 시신이 발견된 애가 대학교 내 기숙사 앞에 맨홀이니까 주차장. 네. 네. 맨홀 속에서 발견됐으니까 그 인근에서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 죽여서 그걸 못해요. 차에 싣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와서 대학교 안에 기숙사 앞에 주차장 맨홀에 늘릴 일은 없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지. 인근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뭐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학교 근처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일한 근로자나 종업원 같은 사람 또는 그 근처 거주자. 네.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신고가 실종신고가 혹시 된 사람이 있나.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해양대학교 쪽에 대규모로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 혹시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거 등등도 했는데 신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깔끔하게. 네. 이게 아주 이 사건 이제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그 맨홀 뚜껑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염 교수님. 몇 십 킬로 안 해요. 몇 십 킬로 안 해요? 140킬로예요. 그거 큰 거네요. 네. 엄청 큰 대형 뚜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성인 혼자서 열기 힘든답니다. 못 들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쇠 지렛대 있잖아요. 그걸 양 두 개를 사용해서 했는데요. 그래야지 겨우 열 수 있대요. 겨우. 아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자발이 는 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홀 뚜껑 140킬로 짜리를 들었다. 그 열고 그 안에서 사람을 집어넣었다. 그다음에 대학교 안에 주차장 내는 그 안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 이목을 무시하고 맨홀을 열어서 유기를 냈다. 그러니까 기숙사 있는 데인데.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였냐면 해양대학교 양옆에는 바닷가예요. 바다에 유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140킬로짜리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옥매트로 싸서 사람을 집어넣었다. 이게 의문점인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데 바닷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두고두고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랬을까. 그럼 교수님 그때 뭐 이렇게 주차 차 당겨 가지고. 이제 그거 했어요. 당연히. 했어요. 대학교 출입자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기록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학교 자체가요. 거긴 통제 안 하는 데네. 드라이브도 많이 갔대요. 부산. 이 학교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대요. 드라이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이건 차단기가 열리고 내리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됐고. 밤낮 식군들도 거기 와서 방파제에서 했다는 거예요. 낚시도. 완전 개방되어 있는데네. 네. 개방이죠. 그 다음에 밤에 학생들이 밖에 나갔다 대중교통 끊기면 택시 타고 안에까지 들어오기도 해. 들어가요. 막 들어오고. 거기에 또 급식 업체. 학교니까 뭐 이런 학생들한테 필요한 물건들 공급하는 업체. 이런 트럭. 이런 것도 그냥 수시로 드나드는 곳.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누구 눈에 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에 140킬로 짜리를 끙끙 들어가지고 그 뚜껑 맨홀을 열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니까 몸집이 더더군다나 있는 사람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나도 이거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일단 맨홀뚜껑만 해도 뭐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혼자 뒀다고 생각 안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사이즈가 105인데 키는 165 그러면 이 사람 무게가 엄청 나가는 사람이에요. 75 이상은 그냥 나갈 거예요. 80까지도 나갈 거예요. 자 더더군다나 죽으면 곱하기 한 2에도 무관해요. 내가 죽은 사람 얻고 내려와봤잖아요. 무겁잖아요 .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 . 그분 내가 얻고 내려온 분은 원도봉 산 꼭대기에서 내가 얻고 내려왔는데 내가 얻고 내려온 분은 정말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빼창 마른 양반 인데도 내가 얻고 내려오면서 죽을 뻔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데요. 근데 무거운 이유가 또 있더라고 산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사람 을 해도 이렇게 움직여주죠. 롤링 이 되거든. 근데 이 죽은 사람은 딱 굳은 상태라 이게 잘 안 되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유동성이 없어서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노라고 시신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공범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죠. 2명 이상 최소한. 최소 2명 이상일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두고요. 그 다음에 시신 처리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감쌌잖아요. 비닐봉지를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었죠. 이거는 꽁꽁 숨긴다고 숨긴 거예요. 나름대로 시신을.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면식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원이 발견되면 시신이 딱 발견되면 이거는 범인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내가 볼 때는 어렵잖아요. 이게 누군지 죽은 사람이 누군지만 발견되면 범인은 바로 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신에 옷 벗긴 것도 그렇잖아요. 신원이 안 나오죠. 신원 안 나오게 하려고 옷 싹 벗기고 벤지만 입혀서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탈골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태를 나중에 국과수에서 확인 한 거로는 밟은 것처럼 보여요. 아 목을요. 네. 목을. 딱 하고. 콱 밟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목을 콱 밟았다는 얘기는 우발일 수도 있죠. 열받아도 그럴 수 있게 되요. 싸우다가. 싸우다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식범 쪽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개인적인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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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부산지리 밝은 사람이에요. 특히 알죠. 고긴. 그 학교 부근의 지리에 밝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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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범행을 했다면 반드시 신뢰입니다. 네. 네. 실뢰입니다. 옷 싹 더벗기고 신뢰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옹매했었잖아요. 신뢰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급하게 뭐 아는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죽였는데 발로 밟고 하여 죽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급하니까 야 이거 빨리 옷 싹 벗기고 신호는 안 되니까 급하게 집안에 있는 물건 찾은 게 옹매트 가방일 가능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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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만약에요 애초부터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가방에 넣어서 유기 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가방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죠. 여행용 가방 같은 거 사다가 다 준비하잖아요. 범인들이.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인용 옹매트 가방에 바로 넣었다는 얘기는 실내에서 어떤 우발살인에 의해서 면식 범위 죽여놓고 급한 대로 거기 있는 물건 넣어서 넣어서 제가 이제 옹매트 잠깐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리면 두 명 이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옹매트 가방이 튼튼하지 않거든요. 네. 찢어져요. 찢어져요. 이걸 하나를 만약에 한 명 80kg짜리 넣었고 들어오면 바로 터져요. 네. 맞습니다. 양쪽에서 잡으면 되죠. 그냥 양쪽에서 안꾸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씌우기만 안 씌워가지고 양쪽에서. 네. 사람인 형태만 안 받는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닐이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식범 우발살인 그다음에 이제 2인 이상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밭트 있잖아요. 이게 그 인근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활용품 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얼굴에 뒤집어 씌운 거거든요 눈에 띄는데요. 그랬다면 그 인근에 기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변사자 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을 사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사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한 집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 다가 술 한잔 먹고 싸우고 그런 사건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공사장을 걸었다고 그 당시에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경찰이 조사 안 했겠냐고요. 다 했죠. 그런데 다 했 다 했다고 얘기 절대 못 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수사한 거 다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사 현장에는요. 이 이름은 염걸령 위로 올려놓고 김복중이 가서 일하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혹은 그냥 일일잡고 쓰는 사람들은 이름도 안 올라가고 당일치기 일당 주고 쓰고 나가고 하는 게 부지기에요 부지기. 현금 주는데.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조사됐다고 저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쪽에 머리가 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오리무중 상태로 이 사건은 갔어요. 경찰 입장에서 답답하죠. 이거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부산청에서 그래도 이거 습근 안 놨어요. 부산경찰들이 질긴 면은 있어요. 2013년 부산경찰청에서 사망자의 dna 도출에 성공을 했어요. 어디서 빼낸 거예요. 그 변사자 앞잎발 4개 여기에서 이 안에서 dna를 뽑아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병헌 사건 아시죠. 유병헌이 매실밭에서 발견됐을 때 유병헌이가 맞다 안 맞다 난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병헌이 dna가 발견됐다 하는 게 어떤 dna 있냐면 대퇴골. 대퇴골. 대퇴골을 쓰는 이유가 있죠. 대퇴골이 혈액이 흐르는 관이 많아요. 굵은 뼈락. 그거를 잘라서 물렁화 작업을 해서 거기서 dna를 도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dna 도출 기술이 발달 이 됐는데 2013년경에는 이 변사자 암흑발 4개에서 dna를 도출하는 데 성공 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na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 지만 dna를 대조할 대조군이 없는 거죠. 대조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건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자꾸 수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죄자가 수집되는데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범죄자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건 좀 그런 부분에선 답답하지만 분명한 건 하여튼 이 사람의 고유 인식 지도 dna는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한민국의 그 즈음에 실종자들의 가족들을 만나. 가족들로부터 샘플을 받아 혈액이라든지 모발을 받아 갖고 이 이빨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이면 나올 거 아니야 이를테면 그걸 하는데 안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는 정말 어려웠던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담당 형사 얘기는 그게 아마 김정수 형사 갈 거예요 부산청 미제팀에 김정수 형사가 수사하고 있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대는 실종자 가족들이 dna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실종자가 한 220명 정도가 있는데 210명 정도가 다 허수였대요 허수 허수가 모르면 신고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돌아왔으면 다시 취소해 줘야 되잖아. 아 집에 복귀했으면 그렇게도 안 하고 신고만 해놓고 위암 해버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신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왔으면 연락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빼야지 그러면. 그 맥받이거든. 네 그래요. 그런 오차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요. 또 dna 하는 거 도출하러 가면 상피 안에 긁어내고 막 이런 절차가 또 증서 동의서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미 이제 자기 식구 실종 신고한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아이씨 귀찮다 하고 협조 안 해 주는 거야.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거 어려워요 정말 사실. 그래서 이제 부산청에서도 야 이거는 그래도 안 돼. 일단 dna까지 나왔는데 이걸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일단 이런 사람들은 감회장 하거든요. 네. 화장 안 해요. 네. 감회장에서 일정한 지역에다가 이제 묻어 놓거든요. 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6년 7월 14일 날 부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지고 6월 무덤을 다시 파요. 아 다시 파요. 네. 감회장했던 거 푹 파 가지고 어 서울 성모병원에다가 보내서 3d 6월 3d 복원을 해요. 그때 한참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서 유골 그러니까 해골만 가지고 사람 얼굴을 그려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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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영상 기술을 복원 기술을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무덤에서 그 사람 두개골을 꺼내 가지고 성모병원에 갖다 줘서 유골 3d 복원을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전단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유골을 통해서 얼굴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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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기술이 진짜 갈수록 달라지죠. 그렇죠. 네. 좀 더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얼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복준이 해골만 가지고도 김복준이 얼굴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최신 3d 이미지 스캐닝 기법이라고 우리. 이미지 스캐닝 기법으로 변사자 얼굴 전체를 복원하는 거를 1차 복원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8월 13일 날 얼굴 이제 완전히 얼굴 골격 복원을 1차 한 다음에 얼굴 전체 이제 그 복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보시고 아 이거 다 아는 사람이야. 아 이거 저 박 씨인데 이거 저 이 사람 여기저기 공사장 당기면서 뭐 저 질통 짊어지고 일하던 사람이야. 어 노동 일하던 분인데 아는 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제보만 하나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적 사항이 밝혀지는 순간 범인을 잡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건 범인은 인적 사항만 이 변사자만 나오면 범인은 검거해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범인 잡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이거 뭐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그 알에도 이제 보고 관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알이에요. 공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네. 네. 그 알에서 이제 방송을 한 번 했는데 제보가 몇 건 막 왔었어요. 아 제보가 몇 개 왔어요. 또 이거 또 그 알에서 방송 나가고 나면 이제 요 요쪽 그 저 어 담당 수사관으로는 쥐쪼글 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어 방송을 통해서 막 제보도 또 그러니까 그 제보가 이제 대표적인 게 들어온 게 인천에 현병훈 씨라는 그 나이 좀 드신 분이 내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30대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2000년대 초중반 에 서울에서 우리 아들이 카페를 개업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풀로 받았 다 어 대출을 받았는데 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개업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가 없어져 버렸다. 어디 간 거야. 어 그래서 내 아들이 아마 돈 문제로 어디로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 봉타지 그 아래서 내놓은 그 봉타지 그거하고 유사하다. 내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간단해. 유전자 봐야겠네. 어 유전자만 그러면 아유 현선생님 그 유전자 도출할 때. 네. 그 도출해가지고 이거 저 아까 암리에서 저 도출한 dna 하고 대조하면 되잖아. 네. 불일치야. 아이고 어떻게. 이거 헛다리 짚은 거고요. 어 비슷하게 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했겠죠. 어 두 번째는 이제 다방 종업원을 하셨다는 여성분인데 아 이 사람 내 단골이었다. 아 단골이었다. 나 아는 사람이야. 송땡땡씨 송씨다. 어 이분 저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2000년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그때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고 네. 출장 갔다. 그 이후로 그 사람 없어졌는데 응. 이 사람이 그 사람 갔다 송씨 갔다. 어 최형도 있었어요? 어 그 사람이 저 40대 초반이었었고요. 네 나이때구나. 기가 한 165 정도 됐고 술배가 툭 튀어나왔어요. 맞네. 어. 그 다음에 윈니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어 뭐 이렇게 이제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바짝 붙었다 그래요. 어. 이거 거의 신빙성이 좀 있어 보였대요. 네. 실질적으로 규열이 약간 떴대요. 네. 규열이 이게. 네.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건 진짠가 보다 갔는데 이게 2016년 9월 3일 날 살아있는 걸로 송씨가 발견됐어요. 아이고. 이것도 헛다리 짚은 거. 이것도 헛다리 짚은 거. 사실은 담당 수사관들은 이런 제보가 오면 좋긴 좋은데. 그렇죠. 네. 이거를 한 너대껀 하다 보면 어렵게 어렵게 한 너대껀 하다가 헛다리 짚고 나면 지금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 힘이 빠질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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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이제 제보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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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사건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고요. 생각을 해보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건 이 사건은 변사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바로 잡아요. 그렇죠. 이건 끝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유치한 거 내가 몇 가지 뽑아봤어요. 네. 저는 이 변사자가 내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외국인 같아요. 그렇죠. 네. 내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어찌 됐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뭐 200명 300명 나중에는 넓혀 갖고 전국에 있는 실종자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혹시 공사 현장에 조선족 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네. 불법 체류자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 장기간 가족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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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없어져도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떨어져서 그냥 일당 받아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이건 배제 못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저는 그 공사장에 당일당일 임의시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 세세하게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저도 수사할 때 이거 하면 아 이거 이거까지 다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 못 하게 해요. 그건 절대 우리가 다 한 거 아니야. 네. 빠진 거 분명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 지만 이 맨홀이 140킬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맨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누구를 모르겠어요. 도구를 쓰는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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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시신을 내가 유기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맨홀 속에 집어넣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걔가 맨홀 속에 넣은 이유는요 떠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음. 일정 부분 썩어가지고 네. 부패돼서 흐느적 흐느적 할 때 쓸려 내려가라는 얘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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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맨홀을 좀 아는 사람 도구를 좀 쓰는 사람. 네. 네. 그렇게 좀. 그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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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대학교 내부 알아. 네. 네. 내부 지리 다 아는 거 시설하고. 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다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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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옆에도 바다가 있는데 왜 거기도 안 버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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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버리면 뜨거든요. 떠요. 돌아다니다가. 바로 떠요. 바로 뜨니까 그거는 아는 놈이에요. 그래서 떠오르면 금방 시신이 누군지 나올 거고 시신이 나오면 바로 지가 범인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바다에는 안 띄운 겁니다.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면식 범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라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익숙한 장소를 찾은 내가 며느리라고 봐요. 뭐 제 사견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 경험칙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가 거주지 그 죽인 장소 그 인근에다 유기해도 자기한테 압축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해서 갖다 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면식 범 가능성이 더 맞다고. 네. 네. 그러니까 유기 시점을 이렇게 보면 이 희랍화 된 걸로 봐서는 살해하고 나서 바로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수의 물 흐르는 물 있잖아요. 오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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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염된 물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게 세제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게 섞여 있어요. 네. 네. 이게 시신에서 나오는 지방 기름기 하고 마그네슘 칼슘이 융합이 되잖아요. 네.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패하기 이전의 실압화 현상이 먼저 그냥 물에 불린 비누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빨랫비후떡. 네. 물에 불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기 시점은 죽자마자 네. 실압화 되어 있는 정도로 봐서 죽자마자 바로 맨홀에다 갖다가 넣어서 갖다 넣은 걸로 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사견도 있고 제 경험 그냥 여기다 좀 약간 녹여본 것도 있고 요정도로 저는 이제 좀 추정을 해봤는데 요거는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님 일단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다도 말씀하셨는데. 묻을 수도 있죠. 근데 묻지 않고 바다에도 안 던지고 맨홀 뚜껑을 굳이 찾아간 거는 그걸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영 교수님. 네. 140kg짜리를 함부로 드러낼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들어요. 아무리 노동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땅에 파묻는 것보다도요. 네. 땅은 비가 오고 하면 유실되고 동물이 진범할 수도 언제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맨홀 속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맨홀 뚜껑 140kg짜리 덮어놓으면 고의로 가서 누가 쇠지리떼 이용해서 끙끙대고 열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볼 곳이 아니에요. 평상시. 맨홀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건 그래서 저는 자꾸 맨홀 공사한 사람 전체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맨홀 공사를 맡으신 분이 공식으로 임금을 주고 부른 사람들 이외에 10장한테 돈을 100원을 준다면 10장이 또 딴 사람을 모집해서 일용직으로 5원씩 주면서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새끼의 새끼를 쳐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꾸 맨홀 공사하고 연관된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추정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세 명이나 네 명 정도가 같이 기거할 수 있어요. 기거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치고받고 싸워갖고 한 명이 이렇게 우연하게 죽었고 죽은 상태 아이쿠야 싶으니까 빨리 치우자. 그래갖고 치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옥매트 가방이 옥매트를 썼냐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기 이삿짐 같은 거 나를 때 쓴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으니까 꼭 옥매트가 들어있다고 안 봐도 돼요. 그런 것 같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충 대충 가방 싸가지고 들고 댕기기 딱 좋아요. 이동하면서 그리고 또 영도 지역이 지금은 좀 덜하는데 옛날에 선원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맞죠. 외국인 선원들 그러니까 식객에 어선 타는 분들 있잖아요. 큰 배 말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사람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변사자가 누구인지만 밝혀지면 볼 것도 없어요. 금방 잡아요. 시간이 너무 경과된 것도 있고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경찰이 2006년도 사건을 2016년도 10년이 지나서도 네. 이걸 파가지고 DNA도 파고 무덤을 파가지고 3D 복원도 하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끝까지 인척상 밝혀가지고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부산경찰의 의지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언젠가는 DNA라는 게 나와 있는 이상은 언젠가는 누군지 이 사람인 척상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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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지면 범인은 잡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범인이 우리 방송 본다면 네. 자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자수해야지. 평생 죄업을 짓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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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8월 22일 그러면 1년 남짓이니까 2005년 8월 그 점이 아닐까 그 점에 부산해양대학교 인근에서 뭐 달빵으로 와가지고 뭐 어떤 남자들이 뭐 두 세 명이 같이 기거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가방 싸가지고 가버렸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제보를 해주면 굉장히 이 사건에 도움될 수 있다.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거든요. 월방이나 달빵 같은 거를 자기들끼리 한 서너 명이 그게 뭐 불법체류자건 조선족이건 아니면 불법 선원이건 자기들끼리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있다가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싸우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넣어가지고 갖다 유기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체자 같은 경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고용주도 신고도 못해요. 이게 안좋아요. 안하거든요. 불법고용한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게 아니거든. 아니 내국인 같으면 이게 뭐가 나왔을 텐데 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저는 내국인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부산해양대 맨홀 변사사건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관심갖고. 나는 지금 제일 바라는 게 우리 미제사건 하면서 우리 구독자 님이 소스 줘가지고 한 건 딱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날 진짜 한 잔 하는데 제대로. 그래도 유튜브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그 구독자님 모시고 2박 3일 술 먹어야죠. 네 그래야죠. 상품들에. 교수님 복잡한 내용인데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제사건 부산해양대 맨홀 변사사건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살인사건 218회. 열심히 많이 했네요. 218회 우리 염교수님하고 오늘이 며칠이요? 1월 9일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더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더라고. 218회 참 많이도 했네. 많이 했네. 이게 오늘 제목이 아내를 외국에서. 지는 외국에 가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아내를 죽여달라고. 외국에 있는 갱 조직에다가 부탁해서 그 청부를 받은 외국에 있는 갱 조직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원정 청부살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창하긴 해요. 아내 국제 청부살인사건. 와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유명한 사건이라 진즉부터 이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막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났어요? 96년입니다. 96년. 1996년 2월 8일 날이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 12시 25분이에요. 낮에. 낮에 있네. 낮에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내가 수유동 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서울 강북구 수유 지금 내가 실제 거주지는 의정부지만 우리 집이 있는 데는 어린 시절 수유동에 살았습니다. 수유 사람이에요. 수유리. 수유리 사람입니다. 수유리.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소재의 한 주택 마당이에요. 주택에서요. 한 주택 마당에서 45살 먹은 심 씨 여성이에요. 여성이고요. 이분이 살해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인데 45살 먹은 거니까 주부가 아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죽었는데 발견된 건데 이분은 이 심 씨는 마당에 나와서 눈을 쓸고 있었어요. 2월 8일이니까 마당에 나와서 눈을 쓸고 있는데 범인이 딱 미리 준비한 식도에요. 식도요. 식도요. 식도 들고 갔고 이 가슴 부위하고 전신 15군데 찔렀습니다. 아유. 그냥 마구 찌른 겁니다. 마구. 눈 씌우려고 빗자루질 하려고 나온 사람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시칼 들고 와서 그냥 마구 찔러서 그냥 15군데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내뜬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네 이거.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네. 근데 이때 질리면서 막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마침 이 사건은 웃기는 사건이에요. 마침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아 같은 집에. 네. 아마 이제 여러 가구 살잖아요 단독 주택 이런 데는. 단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인데 30살 먹은 오모 씨라고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막 비명 소리가 나니까 밖으로 나와 본 거야. 나와보지 그럼. 나와봤더니 막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먼저 112에다 신고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찌르고 도망가는 범인을 100미터로 쫓아가요.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온 날 100미터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 범인 새끼가 가다가 눈에서 미끄러졌어요. 빙판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진 거를 이제 이 오 씨가 달라붙어 가지고 격투 끝에 제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 씨가 건강입니다. 오 씨가 검거해 가지고 제압해서 이제 112 신고했으니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승계 인수만 받은 거예요. 잘 잡으셨네. 오 씨가 이 사건에 검거자입니다. 그거 놓쳤으면 또 머리 복잡하잖아요. 이거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지고 경찰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현행범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인계가 된 거고요. 당연히 경찰 어떻게 보면 이거 주셨지 뭐.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성북경찰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북부경찰서인가 그랬겠다. 수요동 쪽이니까. 그렇죠. 사람 죽인 놈 현장에서 그냥 검거해 가지고 체포해서 인수받아 가지고 데려와서 조사부터 들어갔겠지. 참 이거는 좀 간단하긴 하네요. 경찰이. 그런데 그 놈이 입 딱 맞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서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대요. 아 묵비권 행사예요. 아이고. 그런데 결국은 알아냈더니 이놈이 누구냐면 네. 제미 교포. 아 미국인이에요. 이름이 데이비드 김이에요. 데이비드 김. 한국 이름으로는 김창섭. 김창섭이고. 네. 저 미국 명으로는 제미 교포 데이비드 김. 그럼 미국에 있는 교포라는 왜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거죠. 그 놈이 와서 한국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심 씨 그 여성을 칼로 15번이나 질러서 죽인 거예요. 왜 온 거야 이거. 27살 먹은 김창섭인데. 네. 이 놈 이제 너 네가 어떤 영구가 있어 가지고 와서 한국 심 씨를 네가 죽였어. 네. 너하고는 아무런 영광관계가 없는 사람을. 더더군다나 미국에서만 계속 살던 놈이라 이 사람하고는 이해할 게 없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해 가지고 결국은 전모가 밝혀지는데. 네.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지금 돌아가신 여성분 심 씨 이 여성의 남편이 홍 씨에요 홍 씨. 홍 씨. 이 홍 씨 이 사람은 이름 얘기해도 돼요 홍종근. 네. 56세 그 당시 운소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부자입니다. 부자에요. 엄청 부자에요. 운소받은 사람인데. 이 남편 홍 씨가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죽여달라고 사주를 해서. 미국에 가서요. 미국에서 데미드 김이 사주를 받고 청보를 받고 한국으로 입국해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눈슬로 나온 심 씨를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를 파견한 거네. 그렇죠. 킬러를 남편이 보낸 거예요. 내 마누라 죽여달라고. 미국 가서. 오 쓰레기. 이 때 이 사건 엄청나게 우리 언론 보도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사이가 안 좋아요 둘이. 심 씨하고 남편 홍 씨하고. 왜 안 좋으냐면 이 심 씨는 남편 홍 씨의 불륜행위 같은 걸 알아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어요. 아.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그래서 계류 중에 있었어요 이혼소송이. 법원에. 네. 그런데 남편 홍 씨가 그 상황에서 미국에 가서 미국 LA에서 거주하면서 국제 갱단이 있어요. LA에. 무슨 파일까요. 국제 갱단. 근데 중국 차이나 계열이에요. 왕차우파라고. 왕차우파. WC라고 이렇게. 왕차우파의 T. 본명은 팀이래요. 팀. 팀. 팀한테 이제 청부살인을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갱단한테 가서. 갱단에 가서 팀이라는 사람한테. 내 안에 좀 한국에 있는 내 안에 좀 한국 가서 죽여줘. 돈 얼마 줄게 이제 얘기가 된 거지. 얼마나 준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T. 얘는 지가 그걸 접수해서 데이비드 킴이라는 한국계 그 놈한테 미화 3만 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서 죽여 한국 가서. 큰 돈이네. 미화 3만 달러를. 잡힌 데이비드 킴한테 3만 달러를 주겠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지들은. 큰 돈이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데이비드 킴은 3만 달러를 누구한테 정부 받았냐면 팀한테 받은 거예요. T한테. 팀.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만 달러 받고 죽이기로 오케이 한 다음에. 네. 96년 1월 6일 날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아. 아까 2월 8일 날 사건이 발생했죠. 그건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어왔네요. 네. 96년 1월 6일 날 한국에 입국을 해서. 네. 한 달 동안 현장 답사. 그러니까 심 씨 집 주소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알아놓고 호시탐탐 언제 어느 찬스에 죽일까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한 달 동안 보고 있었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8일 날 낮에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눈이 많이 온 날 마당에 눈술로 나온 심 씨를 그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뛰어들어가서 칼로 마구 찌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남편이 왜 아내를 죽이라고 청보를 했을까. 저 이혼 하나의 경우 좀 매매하잖아요. 아까 이혼 가지고 소송 제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 죽어요. 아내를 자기 아내를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참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교사 남편 홍 씨는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봐야 돼요. 수원에 있는 비운수 유명해요. 비운수. 의정부에 있는 지운수. 옛날에 들어본 회사예요. 네. 저는 압니다. 네. 저도 알아요. 그다음에 서울 도봉동에 있는 m쇼핑 이거 대표예요. 재산이 한 300억 원대 됩니다. 이야. 재산가입니다. 이 홍 씨는. 자산가네. 부자예요. 우리 잘 사는 사람이 말이야. 부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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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재혼이에요. 네. 한 번씩 각각 이혼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심 씨하고 이 홍 씨가 남편 홍 씨가 이제 86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네. 86년 11월 달에 이제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각각 재혼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살아보니까 심 씨가 살아보니까 홍 씨가 돈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300억 대 그때 재산가니까. 네. 지금 그 당시 96년도 300억 되면 지금 얼마나 될까. 지금 3, 4천억 될 거예요. 화폐 가지고 따지면. 3, 4천억 될 거예요. 몇 천억 되겠죠. 그때 집에 한 채가 1억 2억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남편 홍 씨가 툭 하면 1년에 몇 달은 미국과에서 머물러. 아 뭐가 있네. 미국과에서. 거기서 현지에 있는 여자들하고 내용 관계 맺고 있으면서 다른 집 살림살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하네요. LA 쪽에서. 이 양반은 스케일이 국제적으로 하네요. 그러면서 재혼한 심 씨하고 그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심 씨를 빨리 털어내버리고 다시 예전에 이혼했던 여성 전처하고 재결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전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 씨가 알았잖아. 열받지. 거기다가 도박 같은 거 하지. 도박도요. 방타관 생활을 하니까. 게다가 또 학대도 했다고 본인은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를. 이게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는 94년부터 했어요. 94년부터요. 네. 별거를 하다가 남편 홍 씨가 한 6개월 전에 미국 LA로 출국을 하니까 그 사이에 그냥 심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거액의 재산 분할금을 신청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재산 분할금을 요구한 게 50억을 책정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50억. 결론은 뭡니까 이게 청구가. 50억 주기 싫은 거예요. 50억 주기 싫은 거네. 잘못하면 지게 생겼잖아. 어찌 됐건 건 10년을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50억 청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 씨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 50억 주기 싫은 거야. 그렇지.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고민하다가 미국 가 가지고 에이씨 살인 청구를 한 거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애 자체가 되게 나쁘네요.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96년 1월 15일경에 이 심 씨가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당신 남편이 강도를 위장해 가지고 당신을 죽일 거다. 남편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그 제보를 받아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제보를 해 준 사람은 남편이 운영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운수회사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왜 이 아내한테 이제 그런 제보를 했는지 여분은 이따 또 설명 드리겠지만 그런 제보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깜짝 놀래 가지고 남편 홍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이 더 있는데 네. 네. 한 사람은 남편 홍 씨의 홍 씨의 남동생. 아 진동생. 네. 그 사람은 이제 무슨 운수회사에서 뭐 이사. 이사나 뭐 전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자기한테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하고 제보해 준 사람이 김 씨예요. 김 씨. 그 사람. 기사분. 이 세 사람을 살인교사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다가 고소를 아니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합니다. 아 또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병보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심 씨가 이혼 청구하면서 50억 재산 분할 소송하고 조금 있으니까 기사가 오더니 당신 말이야 당신 남편이 강도 위장에서 죽이라고 해서 위험한 일이 생길 거야 조심해 이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미국과 있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 현재는 시동생이지 시동생하고 운전기사한테도 시켰다는 거 아니야 나도 거기에 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이분이. 그러니까 세 사람을 의정부지방검찰청 에 고소하면서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런 거고요. 그러면 아까 살인을 실행한 데이비드 킴 김상섭이.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네. 네. 얘는 한국인이 맞아요. 네. 여섯 살 때 LA로 이민 갔어요. 1.5세대. 네. 1.5세대. 네. 그리고 90년 6월 달에 피어스 칼리지 비즈니스과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후배인 잔파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잔파크의 소개로 2년 전부터 알게 된 LA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인 깽티 아까 팀. 네. 왕차우. 고놈을 알게 됐고 개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죠. 아직까지 안 복잡했어요. 안 복잡해요. 네. 우리 데이드빗킴. 그러니까 김창섭으로 갑시다 우리는. 김창섭이는 자기 고등학교 후배 잔파크라는 애가 있을 때 미국에서 댕기는데 근데 잔파크 얘가 좀 불량한가 보지. 이놈이 저 이 깽단 중국계 깽단의 팀이라는 놈하고 친했나봐. WCK. 그러니까 형 우리 저 나 아는 사람인데 소개를 해 준 거야. 근데 김창섭이 마약계는 하다 보니까 마약 파는 깽단이야 여기가. 마약거래 트라고 소개해 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 마약거래. 그래서 친해지니까 팀이 정부를 하나 딱 홍종원 맡았잖아. 네. 맡으니까 얘한테 토스해 준 겁니다. 한국을 아니까. 네. 한국이니까. 근데 이제 깽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팀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정부 조건이 뭐였냐면요 홍 씨하고 심 씨 이혼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96년 2월 8일 그날 죽은 날이에요. 아 그러네. 그날 이전에 심 씨를 죽여주는 조건이에요. 아 이전에요. 네. 그런 조건으로 3만 달러 줄 테니까 한국 가서 죽이고 와라 그거거든요. 근데 당일날 죽인 거예요 그날 공판 있는 날. 계속 망사리고 있었네. 네. 오후에 이제 공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되겠잖아 조건이. 하루 넘어가면 안 되잖아. 공판 이전에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일날 그냥 허름하게 뛰어 들어가서 죽여놓고 내뛰다가 눈길이 미끄러져갖고 잡힌 거예요. 이게 뭐 전문 킬러는 아니네 이게. 전문 킬러도 아니죠 이게. 네. 착수금은 1,500달러 받았다 그래요 1월 3일 날. 경비 쪽으로 우선 먼저 받았다고 그래요. 네. 1월 6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도착해 가지고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M 호텔에서 투숙을 장기 투숙을 해요. 도남동에 있는 M 호텔 해요. 장기 투숙을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남편이 한국에 있는 자기 동생 아까 시동생. 네. 홍종종. 홍씨. 그 무슨 은수 전문 이사에요 전문 이사. 그 동생한테도 지시를 해요. 내가 미국에서 지금 킬러를 보냈으니까 도남동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으니까 네. 니들이 좀 가서 도와줘.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아까 제보했던 택시 운영 40년 살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시동생이 죽일 심시. 인적상. 그 다음에 사진. 사진 보여줘요. 네. 그거까지 딱 준비해서 경비도 300만 원 딱 전부 해가지고 호텔로 갖다 주게 해요. 아 호텔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김 씨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 이게 불안하니까 아마 부인한테 가서 얘기해 주면 제보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제보한 거네. 보고서 사람이 와 있네 지금. 그리고 이때 김창섭이가 지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같이 티도 팀도 아니 팀이 보낸 수 라는 미국인이 또 있었어요. 수 라는 아이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같이 들어왔어요. 데이비드 김하고 수하고 같이 들어온 거네요. 그래서 이제 수한테는 어떤 역할을 주냐면 김창섭이가 죽일 때 너는 망 봐줘라. 망 봐라.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나중에 그 수 라는 놈도 이제 검거됐을 때 보니까 그것도 홍 씨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홍 홍 씨고.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홍 홍 씨고. 그런데 이제 얘는 김창섭이가 잡히는 거 봤잖아요. 바로 잡히는 거죠. 바로 잡히는 거죠. 그 다음 날 2월 9일 날 그냥 바로 11시 반 김포공항 그냥 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애먹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이 밝혀내 가지고 구속영장 발로 받아서 체포영장 으로 해 가지고 인터폴에다가 공조수사 의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자 죽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망보는 애 하나 있었고 공격하는 애 하나 있었네요. 들어올 때부터 두 놈이 왔으니까. 이야 이게 반말치 않다 이것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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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차우파에서 마약을 공급 받던 놈이 김창섭이 데이드비트킬리아. 데이드비트킬리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동생. 네. 시동생하고 이제 그 운전기사. 김씨하고. 네. 그리고 접촉하면서 현장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예행연습 다 하고. 예행연습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범단이 꾸려진 거죠. 와 이거 세다. 응.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빨리 이거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게 김창섭이가 잘 못해. 그렇지. 당장하자. 경험 잘 못해. 망설이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경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같이 왔던 수라는 놈이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세 번을 들락날락 해요 걔는. 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얘가 못 죽 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너 이제 거기서 술을 통해서 협박을 해 김창섭이한테. 그러겠지. 일을 안 하니까. 돈 가지고 간 것도 있고 그런데 너 지금 한 달째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먹고 한국 가서 놀으라고 막 보낸 거야 너 지금 그 돈 땡겨먹고 한국에서 안 들어오면 너 미국에 있는 너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협박까지 했네. 협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창섭이 이제 이놈은 아 이거는 2월 8일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다시 보내는 거지. 확인하라고 또. 네. 내가 2월 8일 날 그러면 공판 가기 전에 죽일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야 김창섭이가. 네. 2월 7일 날 술을 보내. 아휴. 근데 그거 하기 직전에 공격. 그래서 이제 김창섭이는 이제 검거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범인은 다 드러났잖아. 이 사건은 단순히. 수 나왔고. 남편이 시사주했죠. 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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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왕차호파도 있겠죠. 96년도 사형 막 했잖아요. 안 들어왔잖아 지금. 아 그러네. 그 때 인데요. 그거를 빼돌려갖고 그 길로 미국에서 없어져 버려요. 아. 미국에서 뿅 사라진 거야. 미국에서 그 한 200만 달러 한 16억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뿅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안 잡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검거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던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 도망다니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7년 뒤에 이 사람이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 6월 20일날 인터폴 공조수사로 검거돼가지고. 올해도 도망다녔네요. 올해도 도망다녔네요. 16억 있으니까 충분히 당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신병이 인도된 겁니다. 이게 99년도 12월에 있었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인도사를 해요. 두 번째 인도사를 해요. 네. 두 번째 인도사입니다. 이게 홍시 받은 게. 네. 그래서 잡혀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 있었냐면 샌드에이 고까지 도망갔어요. 좋은데 가니까요. 샌드에이 고. 그래서 FBI한테 잡혔어요. 샌드에이 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건데. 그래서 한국으로 송환돼가지고 1심에서 이 사람도 징역 15년 받습니다. 그렇게 싸게. 싸게. 싸게 받아. 지동생하고. 정부살인인데 징역 15년. 돈 있으니까. 사실 교사범은 본범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죽인 놈은 무기징역이고. 교사한 이 남편은 15년 받았어요. 돈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금전의 위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이고. 말 맞는 얘기죠. 징역 15년 받았고. 2002년도에 15년 받았으니까 나오셨겠네. 나오셔서 우리 방송 혹시라도 보실지도 모르겠네. 이 사람. 응. 응. 글쎄요. 80억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많이 드셨겠지. 근데 가명은 안 되고 그냥 15년 확정된 거예요. 네. 형이. 아니. 가명 내가 뒤져. 이걸 1심이잖아요. 1심 15년이고요. 네. 가명 또 돼요? 아시면서 자꾸 물어봐. 2003년 1월 30일 날. 2003년 1월 30일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네. 징역 12년. 아니. 칼질한 놈은. 3년 DC 해줬습니다. 칼질한 놈은 무기징역이고. 죽이라고 시킨 놈은 12년. 12년이고. 아이. 말도. 그때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판사님이 하신 얘기는. 네. 재판할 당시에 그 남편의 나이가 63세였다. 네. 고령인점을 참작한다. 63세가 그 당시엔 또 고령이에요. 고령교령이야 고령은. 아. 그래서 징역 12년으로 받았습니다. 아. 너무 싸게 먹었죠. 야.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짱짱한 변호사가 이랬겠죠. 네. 네. 이게 그러면 교수님 그냥 이거는 이제 예관상 보여진 거 홀로 순서대로 간 거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건 또 있어야 돼요 . 자세히 좀 가보자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북부경찰서에서. 아. 북부서가. 됐구나.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 네.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 남편 홍 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96년 사건 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 95년도 여름에도요. 외국인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아내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실이 밝혀져요. 아. 나쁜 사람 아니네 이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도 아니네. 이때도 아내 심 씨가 이제 고소 해가지고 살인교사 살인예비 고소를 해서 그 당시에 택시 회사 노동조합장 김 씨 등 두 명이 처벌받았어요. 처벌은 받았어요. 그때도 이제 지난 여름에 당신 죽이려고 했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때 외국인 오려고 했던 놈이 네. 왔었으면 계속 죽였을 거야 아마 심 씨. 95년도에. 오기 직전에 다른 사건으로 그 외국인 폭력배 두목이 구속돼 버렸어요. 아. 원래 죽이러 가려고 계약 다 했는데 네. 95년도에. 다른 사건 보러 가려고 교도도 잡혀 간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 버린 바람에 1차 부산 됐던 거예요. 이야. 그게 그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걸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보해 준 사람이 한 시간 가까이 심 씨하고 대화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6일에도 당신을 죽 이라는 두 번째 부탁을 받고 외국 폭력배 한 명과 서울에 있는 그 에프와 두 명이 함께 행동하기로 돼 있다. 네. 네. 나는 그들의 뒷바라야지를 해 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고 범행 날짜는 1월 8일 오전 7시니까 빨리 집을 떠나라. 네. 네. 남편이 1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이혼 소송일 전에 사례에서 당신이 요구한 위자료 52억 관련 이혼 재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사례업자가 당신 집에 있는 패물 6천만 원 상당을 털어 가면서 강도로 위장할 것이다. 네. 동행 수법까지 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그 심씨가 귀띔 받고 바로 그 수일위에서 의정부 자기 진척 집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1차 사례기도는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밝혀지고요. 네. 1월 10일경에 이제 이 심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수하고 김창섭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전에도 누가 죽인다고 했었던 적이 민감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변보호 요청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경찰이나 검찰이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네. 그 김창섭이 처음에 잡혀 왔을 때 너는 누구로부터 이 여성을 죽이라고 사주를 받았어 하면 바로 티가 나와야죠. 팀이 나와야죠. 팀이 나와야죠. 근데 걔 얘기를 안 해. 김창섭이가. 끝까지 말을 안 해. 왜 보복 때문에. 응. 왜 말을 안 하냐니까. 만약에 걔를 얘기하면 지금 걔는 미국으로 이미 도망. 그렇죠. 미국에 있잖아요. 말하는 순간 자기 가족들을 또 왕차우파 조직원이니까 네. 죽일까 봐 말을 안 해서 수까지 같이 붙였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거부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창섭이도 이게 정상이 아닌 놈인 게 네. 그 왕차우파에서 계속 마약 공급 받은 거예요. 아 약쟁이구나. 약쟁입니다. 그리고 김창섭이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미국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 수배자예요? 네.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배가 걸리면 공항에서 걸리잖아요. 네. 미국 쪽은 주마다 이게 달라서 그런다봐요. 아 그래서 한국에 넘어갔구나.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거야. 비행기도 못하는데. 네. 네. 묘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절대 못 나가잖아요 공항. 네. 남편 홍 씨 동생 공 씨. 네. 전문의사. 전문의사. 이 사람은 이제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 네. 2월 10일 날 새벽에 그냥 살인 교사 및 살인방조 이걸로 그냥 긴급 구속되고 바로 잡혔고요. 바로 바로 잡혔고요. 바로 잡혔고요. 바로 잡혔고요. 전조합장 김 씨도 의정부 살아요 의정부. 네. 나는 알아요 이 사람. 이 사람도 바로 그냥 검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T. 팀이라고도 불렀다. 네. 또 아까 같이 방 봐주고 같이 왔다 갔다 한 놈 수. 네. 이 놈들은 이제 왕차우파 조직원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우리 경찰에서 잡을 수가 없잖아. 미국에서 잡을 수 있지. 그래서 미국에다가 인터폴 요청을 해서 이제 신원이 파악이 됐는데 네. 그 T라는 놈. 팀이라는 놈은요. 나중에 봤더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에요. 네. 김땡땡이라는 56세 먹은 사람이에요. 2012년 당시. 그 당시 사건 당시는 마흔 살이었고요. 네. 그런데 내가 왜 52세 얘기를 하냐면 검거된 게 12년 후에요. 12년 후에 잡혀온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얘도 살인배우 조종 한 혐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왕차우파의 일원이고 네. 설계자인데. 얘는 2013년도에 신변 인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네. 2013년도에. 검거는 2012년도에 미국에서 됐고 1년 걸렸어요. 인도에서 올 때까지. 2013년도에 우리나라로 이제 신병이 인도 돼 가지고 왔는데 16년 만에 잡힌 겁니다. 가참되었네. 미국 경찰에 의해서 LA에서 잡혔어요. LA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우리가 인터폴 살인교사 혐의자를 협조 우려도 잘 안 잡아주나 봐. 그러니까 얘네도. 운동적으로 안 하나 봐. 안 하지 뭐. 그리고 얘는 이제 한국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골 바가지가 생겼대. 별명도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일명 해골 이고. 얼굴에 살이 거의 없나 봐요. 그쪽 교인사에서도 해골로 불렸고. 얼굴에 살이 거의 없네요. 해골일로 불리고.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조사해 보고 또 2007년도에 출신 고등학교까지 파악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러니까 한국 놈이었어요. 그 놈도. 그러니까 한국인이었네요.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김창섭 팀 그러니까 김과 지시 받았다고. 네. 답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네. 그 당시에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 이에요. 96년이니까요. 15년 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초에 공소시효가 끝나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건 la에 있었죠. 또 외국에 있으니까. 걔가 la에 있었으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시효정지가 됐죠 출국으로. 팀이 2013년도에 잡혔어도 신변이 우리한테 인도됐어도 그게 공소시효가 해당상이 없었죠. 네. 그렇게 온 겁니다. 다시 한 번 좀 관계도를 보면 남편 그 당시에 56세 홍 씨가 미국의 왕차우파 팀 김 씨. 네. 그때는 40세예요. 걔한테 살해를 해달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팀이 아까 얘기했던 수. 네. 수한테 얘기를 해갖고 수하고 김창섭 이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하고 김창섭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아내 심 씨를 죽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남편 홍종군 씨의 친동생 그 당시 41살 먹은 친동생 전무이사 택시회사 그 사람하고 노조위원장 김 씨 그 당시 40세. 네. 이 두 사람이 사전 답사할 때 동행하고 그 다음에 활동비 장기 투수가 없으니까 계속 공급해 주고 이러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2월 8일에 그냥 살해 살해한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얘기가 되고요. 왕차우파는 WC라고 부르는데 변소야 화장실. 이게 저기 왓싱쿠라고 유명해요. 왓칭이네 왓칭. 왓싱쿠라고 유명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왕차우파라고도 부르고요. 왓칭이라고 지들끼리는 부르는데 왓칭인데 그게 반항하는 중국 젊은이들 이라는 뜻이라네요. 왓싱쿠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왓칭. 왓칭. 왓싱쿠 이렇게 불러요. 왓싱. 네. 저기 외국 책이 그렇게 나와요. 왕차우파라고도 이름 부르다는데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난 WC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들이. 화장실 많이 저래요. 되게 살벌한 애들이에요. 한두근. 잘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계 폭력 조직을 끌어들이면 돈도 많이 안 드리고 전문 킬러 고용할 수 있고 외국으로 내뜨면 완전 범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국계 폭력 조직을 이용을 한 거예요. 궁금한 게 남편 홍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범이죠. 이 사람이. 이런 뭐를 어떻게 불렸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95년도에도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95년도 그 저 야 우리 집사람 좀 죽여줘. 그러고 다 얘기 끝났어. 그래서 이제 곧 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심시 죽이려고 딱 계약까지 다 성립이 됐는데 하필이면 미국에서 그놈이 다른 범죄로 교도소로 가버렸어. 그래서 한번 무산됐던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업한다는 인간이 미국과 와싱크 같이 엄청 그 체계도 나올 정도로 센 애들 만나가지고. 내 말이요. 얘기할 정도면 대충 어울렸다는 건 아니잖아. 이 사람도 미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도박하고 도박하면 마약하는 놈들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알게 되고. 이게 만만하지 않은데. 자기가 지향하는 게 어떻게든지 아내는 없애고 싶거든. 이 여자는 그래야지 죽어버려야지 52억 이자비도 안 줄 것 같고. 자기 300억 갖고 있어도 52억 주는 건 너무 억울한 거지. 10년 살고 52억 주기는 너무 억울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주고 싶고. 그래서 머리 굴린 게 95년도에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러 가기 직전에 죽이러 가기로 한 놈이 교도소 가버린 바람에 무산되고. 두 번째로 왕차우파 애들한테 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성공을 했지만 찌르고 눈길에서 도망가다가 미끄러져 자빠지는 바람에 이웃 정년한테 잡힌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성공하고 미국으로 바로 죽이려고 내버렸으면 이 사건. 골 때리는 사건. 골 잡았어 이거. 국제청부 살인사건. 그 이후에 이제 추후에 다시 확인된 사실을 몇 가지 보면요. 아까 김창섭이는 95년 말부터 96년 초까지 잠입하기 직전에 LA 차이나타운 모 숙소에서 두 달간 같이 생활했대요. 네. 그러면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합숙시키면서 죽이는 걸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킬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기 폭력단에서 합숙까지 시키면서. 그리고 아까 피어스 때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랜데일 고등학교 중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안 나왔네요. 안 나왔습니다. 글랜데일 고등학교 중태고요. 이 조직원들하고 수년 동안 어울리면서 각종 폭력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됐다고 그래요. 양아치네. 얘가 연루됐던 폭력 조직이 LA에도 또 한국인 깡패들이 있네요. 코리안 킬러스. 많았어요. 코리안 킬러스. 코리안 플레이보이. KK단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다음에 크레이지 보이. 이게 한국의 3대 갱 조직이라네요. LA 쪽에. 코리안 킬러스. 코리안 플레이보이. 크레이지 보이. 그래서 그 당시에 KK단 KP단 KC단 이래갖고 약자로 불렀거든요. 3K. 3K라고 했잖아요. 이런 갱 조직에. 양아치. 그러니까 이게 김창섭이 자체가 이런 한국인 갱 조직에 유입돼 있었고. 왕차파 왓싱파 개들한테서 마약 공급받고. 그러니까 이놈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놈에 여기 가서. 그리고 이 새끼는 보니까 86년대에는 차량 절도 하고. 차량 절도도 하고. 93년대에는 작물 소지로도 걸렸어. 많이 골고루했네. 94년대에는 무기 소지까지 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 운전하고. 아이고 골고루하네. 그래서 현상금이 8,000달러 걸려 있었대요. 근데. 현상금이 8,000달러가 걸려 있는데 한국으로 입국한 게 이상해요. 공항을 통과한 게. 비자도 이상한 걸로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름 바꿔서 신문 바꿔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권 같은 거. 땡 조직이니까. 글쎄. 이때는 약간 좀 허술하잖아요. 90년대 중반이니까. 미국이 허술한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김창섭이를 경찰이 넘겨받았지만. 네네. 넘겨받아가지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심 씨하고 김창섭이의 연결고리는 단 한 개도 없어. 아예 보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거고. 미국 놈이 왜 어떻게 하면 미국 놈이죠. 맞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왜 하필 눈슬고 있는 그 여자를 와서 칼로 찔러 죽이냐고. 마구잡이로. 확실하게 죽이려는 의도가 15번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죽이려고 작죠. 절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죽인 건데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결고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자 그다음에 강도살인 하려고 왔다고 치자 그러면 강도살인에 어떤 노력이라고 했어야 되잖아. 뭐 뒤지고 또. 그런 것도 그냥 마당에 있는 사람 그냥 마구 찔른 거니까. 또 그냥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고 봐가지고 한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계속 무피권 행사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엄청나게 추궁해가지고 청보살인 걸 알게 돼가지고. 이게 언론 보도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많이 났어요. 전국에 뭐 하여튼 뭐 대형 언론사 다 났어요. 난리났었어요. 96년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대한민국도 국제청부살인이 횡행하는 나라가 됐다 해가지고 언론이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시끄러웠죠.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사건인 거 청부살인인 걸 알게 된 거고요.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왜 죽었을까 그러면. 왜 죽이라고 했을까. 죽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하고가 불화. 미국 거주하는 남편의 살해협박도 이미 있었고. 네. 152년도 있었고. 이것도 있다. 이건 범행 동기가 딱 성립이 되잖아. 그러면 교수님 그 정도면 거의 원수 아니에요? 죽있네 어쩌다 얘기 나올 정도면. 그렇죠. 원수죠. 대화가 거의 안 이루어졌을 거 같은데 부부가. 안 됐죠. 아예. 아예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미 별거 하기 시작했잖아. 각각 따로. 따로 수원에 살다가 이 여자는 수요리 쪽으로 온 거고. 그렇게 찢어집니다. 의정부에 친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부부죠. 그 사람은 거의 원수나 닮은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또 남편은 미국 가 있었고. 근데 김창섭이가 팀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고. 지 가족 안주를 위해서. 이거 애 먹은 사건이죠. 이 사건이 전부터. 미국에서 6살 때부터 김창섭이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한국어로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대요. 예예예. 근데 그런 애가 국내에 들어와서 혼자서 범행을 한다? 사람을 죽이고. 또 한 달 또 있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팀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남편 얘기하고 그것까지는 김창섭이가 술술술 잘 풀었어. 근데 경찰이 이게 초기라는 거야. 담당 형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6살 때부터 미국에 살아가지고 한국 물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구 살인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지리를 알고 찾아 댕길 거며. 그거 맞아요. 그때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한국에 분명히 누군가 도와주는 놈이 있다. 그거를 착안했대요. 그래서 그걸 빠겠는데 오래 걸렸대요. 그때 공중전화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반드시 국내에 조력자 있다.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담당 형사가 엄청 똑똑한 거지. 그래서 시동생하고 운전기사 두 사람도 도출이 됐는데. 그것도 말해서 알게 된 게 아니야. 생긴 것만 말했어. 생긴 것만. 나 당신을 사주한 미국에 있는 홍 씨의 동생이에요 소리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이 놈은 김창섭이 잡혀서도 한국 사람 두 명이 나를 도와준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밝혀내는 건 경찰이잖아. 이거를 수사하는데 관건이었다. 그때 이제 이 조력자가 분명히 한국 내국인이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누굴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1년 전에 심 씨가 자기 죽일 수도 있다. 남편이. 그러면서 남동생하고 운전기사 김 씨를 고수했던 적이 있잖아. 네. 그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사진을 이 김창섭이한테 해줘요. 아. 대조였네. 김창섭이가 이 사람들이 봤다고. 오케이. 남았네.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었으면 이 내국인들 국내에 있는 조력자 두 명은 아예 못 찾았습니다. 묻힐 수도 있었겠네요. 네. 묻힐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폭력조직이 국내 진출 이거는 뭐 상상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이게 거의 최초의 사건이고요. 이 제일 뜨끔한 거는 그 당시에 사고 치고 김창섭이가 미국으로 그냥 그대로 내뛰었다. 네. 그럼 이 사건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 골 때릴 뻔했어요. 도망갔으면 그거 미제로도 남을 수 있죠. 이거 잘못하면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개입된 거라.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뭐 이 사건은 뭐 애초부터 단순합니다. 검거가 현장에서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을 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청부 살인 사건이다. 안 해. 네. 김창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기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됐 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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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에서 자꾸 너 빨리 안 죽이면 니네 가족들 다 죽인다고 왕차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독촉과 협박에 얘가 못 이겨 서. 그러니까 얘도 막상 돈 3만 달러 준다고 그러니까 받기로 하고 내가 죽일게요 가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마 내 판단은 그래요. 얘가 한국에서 6살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갔잖아요. 그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들은 거는 개똥이야. 엄청 가난하고 못살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시골 구석 정도나 생각해서 맘놓고 와가지고 지가 꺼덕거리다 죽이고 가도 한국 경찰에서 잡지도 못할 거라고 본 거야. 네. 못산나라는 줄 알고. 우습게 알고 딱 들어온 거야. 한국에 가서 내가 죽인다고 그러고 돈 받고. 응. 들어와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 후회했겠지. 96년도면 우리나라 이제 살만 하거든. 잘 나갈 때죠. 아이쿠야지. 응.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마음대로도 못하겠고 한 달을 장기투수고 나면서 그 호텔에서 맨날 가서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응. 쟤도 많이 망설인 거네. 응. 망설인 거죠. 그런데 망설일 때마다 미국에서 술을 통해가지고 네. 연락이 오는 거지. 너 쉽게 지금 공판 전날 2월 28 2월 8일이죠. 네. 2월 8일까지 만약에 못 죽이면 너 너네 가족들 다 박살 낼 거야. 너 돈은 받아서 어떡할 거야 뭐 이제 이러니까 그 협박 때문에 이제 범행을 미루다가 진짜 최종 마지막 날 죽인 거 아니에요.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 왜 계약 조건이 2월 8일까지니까. 죽여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죽인 거.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독촉과 협박에 못 이겨서 범행을 저지는 점을 참작해서 사용해서 무기로 감형. 그래서 얘는 김창섭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살고 있네요 지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인을 교사범은 본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 네 그러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본범은 누구예요. 그래서 김창섭이죠. 그럼 김창섭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요. 홍 씨. 홍 씨도. 근데 남편은 15년 줬다가. 12년으로. 12년으로 DC에서. 진짜 사람 죽여달라고 사죄한 거 치고는 너무 싸게 받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나왔지. 네. 가만히 있어봐. 계산하면 몇 살이야? 80 초반이에요. 56세였어요? 네. 56세였는데 12년 받았으면. 80대 초반이네요 지금. 살아 있겠네. 뭐 돈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니까. 이 치는 형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아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죠. 형은 받긴 받았네요. 세게 받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사건인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청부살인사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검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한 게 제가 볼 때는. 시의사건이 경찰에다 하셨으면 낫잖아. 두께 씨. 아 근데 이제 그 이해는 가요. 그 즈음에는요. 이상하게 우리 지금은 이제 고수장 같은 게 경찰로 일원화 돼 버렸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검찰에 둔둘 수 있고 경찰에 둔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받아가고 내가 직접 수사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경찰로 내려보냈어요. 경찰에서 받아갖고 검사 하명 사건 그랬어요. 검사가 내려보낸 사건이라고. 그걸 해서 검사 지휘 받아가면서 협의 해가면서 수사해서 결론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좀 돈 좀 있고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검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검사한테 가서 나 이렇게 죽인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저 남편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외국 갱단 시켜서 나를 죽이러 한국에 온대요. 그래 나 신변보호 좀 해주세요. 네. 이러니까 검사가 콧방으로 뻥뻥 켰어. 말이 되냐고. 에세포스는. 왜 그러냐고. 처음이잖아 이게. 네. 이 사건 자체가 처음인데. 그 당시에 그 즈음에 외국에 있는 폭력 조직이 들어와갖고 한국인을 첨부살이하는 킬러를 파견한 적이 없었어. 네.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네. 검사가 아이씨 웃기는 소리 하고 왔냐 니 아줌마. 그렇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억지 쓰는 거 아니야. 어? 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영화 봅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알아서 알아서 가겠어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신변보호 조치를 해줘. 그러니까요. 경찰이 넘어갈 때. 경찰에다가 그러면 말이라도 해주던지. 근데 검사가 봐도 자기도 황당하다고 판단되니까 경찰한테 내려버리지도 아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게 나중에 찾아낸 거 아니야 경찰 거꾸로.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진짜 죽이고 돼 있었던 게 맞았고. 그때 그놈이 죽이러 오기 전에 딴 범죄 저지러 가서 교도소 안 갔으면 심 씨는 1년 전이 죽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때 검사가 만약에 신변보호 묵살한 게 드러났었으면 더 심각해졌죠. 더 심각해졌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 처리가 된 건데. 어쨌든 범인 잡아갖고 다 어쨌든 처벌은 했네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을 말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내가 차일지를 좀 미뤘더니 우리 그 대한민국 살인사건 누가 그 댓글을 다는데 왜 이거 안 하냐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왜 이거 안 합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 댓글 올리시는 분이 이 사건 공조수사할 때 내가 형사하고 있었던 거 아시는 분이에요. 큰일이 없어 이건. 근데 너 왜 그 사건 안 해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너댓 번 올리는 걸 내가 봤어요 댓글에서. 계속 올리는데 뭐 내가 숨기고 감출 게 있어서 그거 안 한 거고 뉘앙스가 이상하더라고 그분이. 이상하게 그 댓글을 계속 그렇게 혹시 보셨나 우리 피디님들? 그런 거 있었어. 나는 이제 내가 민감하니까 봤는데 지금 했습니다. 뭐 했고요 뭐 이 사건 감추고 숨기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이고 뭐 워낙에 홍 씨가 큰 사업가다 보니까 뭐 그분한테 신세진 뭐 공무원들 또는 뭐 경찰 뭐 이런 쪽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뭐 많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건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형량이 좀 약하게 나온 거는 좀. 형량이 좀 약하게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건 언젠가는 다루긴 다루어야 될 거여서 그냥 이번 주는 이거 좀 찾아와 봤어요. 어쨌든 저기 그 개통별로 시간 차트별로 설명이 너무 잘 돼서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청부 살인 사건 그 이후로는 제 기억에는 아직 없어요. 네 저도 이건. 이제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 거는 최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내 아내 죽여줘는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내 아내 좀 죽여줘야 하고 중국에다 부탁해서 중국에서 죽여가지고 했던 사건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인 건 최초 이게.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이 집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맛있는 수제 과일 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베리베리 딸기 청 레몬 청 자몽 청 파인애플 청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삿그늘에 몰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 딸기 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었어요. 여기 우유에다가 밑에 여기 딸기 섞었는데요. 딸기 향이 나는 우유 맛도 느끼면서 또 딸기가 씹히는 그 맛 있잖아요. 딸기 쉐이크 뭐 딸기 우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신대요. 직접.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위생적이라는 거고요. 이 베리베리에서 배 도라지 대추 생강청 또 요즘 날씨 춥잖아요. 이런 때 따끈하게 이렇게 좀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타주셨는데 맛있네 이거. 아이 목이 뻥뻥 뚫려요 지금. 상당히 맛있어요. 목이 시원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호두강정이라고 그러죠. 이 호두강정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간식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로 좋습니다. 안주로 너무 먹기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호두를 삶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높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름에 튀긴 거 아니에요.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호두강정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선물 세트 있거든요. 선물하시는 데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할인해 주겠죠.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준대요. 베리베리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